한준우는 11시 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짠짜자자자 오래간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야 어 다 들어왔네 안녕하소 안녕하소 심장만님 아까 그 춤 남철 남성진 남철 남성진 남성남 아니에요? 남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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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진 남성남 남진 남성남 남성 남성 남철 남 남성남 아 남철이요 남철 백박이형이 알지 않아요? 아 알고 남철 남 50년대생은 알잖아요 아 알고 한거구나 남철 남 3분 29초부터 봐요 남철 남성남 첫번째 투나잇쇼 itates 남철 남철 선생님이 함토심 데리고 가서 뽑으면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쪽에 한 두세명 붙여놔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리고 토심, 아니 토심이래 저기 호돈에 종수형 이렇게 둘이 먹고 종수형까지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1, 2, 2, 1로 좋다 좋아요 나 어디로 가? 여기로 가? 토심 왼쪽 토심 왼쪽 뭐야 선생님이 아직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수형이 한 명 뽑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야 나가 나가 공목진이 공목진이 왜 미안 풀방이 되었습니다 공목채가 들어왔었구나 아 이거 지수님 고수 한 명 초대해도 될까요가 공목채였나요? 아니겠 아니죠? 실망할 뻔했어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이 박자에 비보이 댄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짠 짠 짠 짠 짠 짠 고수일수록 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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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수님하고 지수님 쪽에서 한번 먼저 뽑고 원 투 투 원, 이렇게 뽑으면 되겠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좆 같이 가요? LOVE GO 뭐 팀 어떻게 해요? 형이랑 포도네랑 먹고 형이 한명 뽑고 시작 내가 함 뽑고 그럼 나랑 포도네님이랑 팀이고 아 뭐 뭐 팀이 계시니까 오케이! 그러면 바로 θα 해주세요 맞습니다 차점 트래커 완벽한 계산 후에 바로 픽 철저한 계산 후에 저기도 두명을 데리고 가요? 분석 끝 혹시 원데일 되시는 분 있나요? 저요 지빡이 형님도 가능하시고 네 저는 데려가면 안되고 밸런스 너무 깨지 그럼 지빡이 형님이 정글 지빡이 형님 1명하고 징징이도 돼요 징징이 징징이도 언제도 됩니다 아 그럼 징징님 뽑겠습니다 징징님하고 징징님 뽑을게요 좋아요 그럼 남은 사람들 나머지 분들 아래 내려갈 수 있어요 관전 아 이렇게 우원박 붕대잘맞추자 이병건 두명 뽑으면 되죠 이거 예 이거 일단 뽑아보세요 일단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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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3 원들 이렇게 되잖아 3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지 일단 병건씨 오시구요 어 저거 원픽입니까 병건씨랑 이쪽 한명 와야되 3 이렇게 가야될거 같은데 오케이 그럼 우원박씨 오세요 3 뭐라고 해 3 3 3 3 3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하나 밸런스 좀 선생님 밸런스를 어떻게 어 나 모르겠다 밸런스 어 아무데나 가야될거 봉수 형님이 제일 잘하시는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안잘해요 왜 내가 잘해 로먼트 님이 정글 다는게 맞기나 하겠다 정글 우리 정글 왜이렇게 많음 아 그러네 저기 봉대가 정글이네 그러면 조글로가 많이 알아서 가시죠 네 알아서 해보자 봉대랑 지수님 하고 바꿔 그럼 네 뭐 아니면 풍대랑 병건이랑 바꿔 아 아 어 풍대랑 지수님 하고 봅 아 이를 해볼까요 해볼까요 내려놓은 라인은 그냥 자유로 가서 라인 잘인가요 뭐 일단 한번 해보죠 선생님한테 한번 세게 맞아보죠 뭐 에 이게요 어느라 잘 안될 것 같던 보정 어떤 보정 아 아 보정 정글 여기가 탑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팀 저거 뒤로 갈까요 왼쪽팀 으로 올라가죠 우리는 우리 있으면 되나 오른팀 오른팀 오른 가야되 어 아이오 이건 비극이야 뭐야 이건 비극이야 대출 아 이건 비극이야 비극이 고맨 상체만 있는다고 왜 우리 라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으 흘려 여기 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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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밤바 님 일단 계시니까 아무 무 아닙니다 모먼트 님이 캐리할 수 있는 걸 배내야 되요 모네 아예 다 캐리할 수 있어서 안하는 게 다 꺼져서 전국진 아무 모모모를 우선 표현해야 된다 일단 요네까지 요네와 뭐 롤에서 되게 발언권이 강해졌다 으 아 아 더 좀 칩니다 아 아 아 아 저희는 어 6 입지가 좀 해 본게는 갈란 은 원딜 가시는거고 아 두 분 버텀 가시는 거군요 에서 저 같은 저 우원박하고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저쪽은 어딜 누가 가지? 근데 밤바님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겠는데 저쪽 서포터 분도 잘 못하셔가지고 비슷할듯? 그리고 암호모까지 잘라달라고 하셨지 포드네님은 어디 가시는게 좋아요? 철수 형님과? 점점 지루해지는데? 너는요? 네 모르겠어요 세상에 모르겠어요 어 맞아 암호모 미안한데 저기 미포 안가져가면 미포 좀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먼저 해서 미포를 자르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상대가 먼저 선픽이긴 한데 그래요 미포를 자를까요? 아냐 암호모 암호모 오케이 상대가 선이라서 이렇게 가져갈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종수 형님 어디 가는게 좋으세요 지금? 지금 너 어디 갈거야? 너 미드 갈거지? 미드 가도 되고 만약에 정글 불편하시면 제가 정글 갈게요 아 나 불편한건 없어 니가 제일 편한 라인 가고 나머지야 음 음 음 음 음 그러면 이겨야겠죠 저희? 그럼요 오 시비르 위드? 오 이겨야 하신다고 하셔서 미드 시비를? 스타랑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가는거라서 세타랑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가는거라서 오? 섹시라 정글? 그러면은 진배형 탑? 오케이 시비르? 시비르랑 뭐랑 좋아요? 아 저는 이거 시비르 미드에요 저 형 나 에쉬 할거야 에쉬 에쉬? 에쉬랑 뭐가 좋나? 오오 뭐야? 다 든든한데요? 충분히 우리 기투리... 조심해 anticipation 잔자자자자잔 잔자잔 잔잔 잔잔 그러면 자기 밤바님일수도 있겠네 코오심 럭스 코오심앤박 코오리 릭콩 리콩 원희 정머도 몇 승했냐? 10승했어? 정수야 너 너 그 머리 그 바보샵에서 깍니? 아니 저번에 그 브랜나루 깎아놓은 거 보니까 싹 깎아놨던데? 그 옆에 딱 돌여가지고? 미용실, 미용실에서 요새 그렇게 해줘 바보샵 지나가다 보여가지고 거기서 한번 잘라볼까 바보샵 머리 잘 자른데 네 저는 바보샵에서 자르긴 해요 아 그래요? 어쩐지 머리가 이쁘더라 바보샵에서 자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네 좀 섬세하게 잘라주신다고요 자야 뭐야 자야 하셨다 바보샵에서 잘라야겠다 자르반 마흔 넷에 밴할까요? 그것도 괜찮고 자야 자야 괜찮을 것 같다 전국진도 쓰고 직박용도 쓰니까 가다 버렸다 1조? 너무 늦었어 하나 그러면 탑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까비? 아 치마 커뮤 관리자님 아 치마 커뮤 관리자님 출바나 뱉네 하나를 뭘 배내야 되지? 저게 그러면 사일러스 정글인가? 사일러스가 미드 아닐까? 탑이나? 미드 같은데? 미드 거에요 선생님 미드 페인? 오케이 선생님한테 좀 세게 맞겠네 오늘 약자는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어 배고픈데 회장님 이거 자야 네 W 네 어떻게 쓰는 거에요? 그 미포 W처럼 쓰는 거에요? 네 이동속도 빨라지고 그거 Q 패시브가 반통이 되잖아요 키를 쓰면 그런 느낌입니다 다이애나를 달라고요? 제가 잡아달라고요? 아 그래요 좋아요 저 화장실 빨리 갔다오겠습니다 우와 이거 다이애나 이쁘다 치흥물결 다이애나 굉장히 고급적인데? 렐 렐 렐정글이네 아 나 탑 탑 탑 탑 뭐 할거냐구요? 모르겠어요 뭐 잭스라든가 뭐 나서스도 괜찮고 말파이트 말파이트 렐정글인가? 렐정글인가? 말파이트 렐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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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서 물엇고 울러프 니코 리버 reference 블록색 렐정글 뭐지? 니코 서포시 거기 함토심서포시고 단올라프 울라프 점 잭살 니코 서포트 으 입고서 보는 뭐요 넘고 용말로 뺀까진 교육은 지나 어 잭스 두꺼원 드린 줄 모르겠네 많이 이겨놓으면 계속 이겨요 스킨? 스킨 우리 색깔 좀 비슷하게 맞출까요? 뭐 드레스코드 알려주면 드레스코드 뭐 레드 앤 옐로우 어때요? 레드 앤 옐로우 주황이라고 하죠? 레드 앤 옐로우 레드 앤 옐로우 저 화장실 좀 타야죠? 물론 있긴 한데 레드 앤 옐로우면 생계 11으로 가야되나? 없는데요 레드 앤 옐로우 없는데요? 그럼 그냥 프리스탈로 갈까요? 그냥 가죠 하하핳 아예 진병아 타기야? 선생님한테 레슨 좀 제대로 받겠네 중절 맛 미스포춘이네? 네 호호 참 화이팅 항상 최고의 자리에 머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오면 W 안 오면 Q 상대가 올라프 어? 탑이 뭐야 탑이 싸일이네? 아닌가? 어 밤바님이 탑이시긴 하거든요 현재 밤바님은 티어가 어디에요? 잘하세요 저분? 나 몰라 실버 그쪽인 것 같은데요? 나랑 똑같네? 비슷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마도 뇌지컬적인 측면에서는 형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가스라이팅 흫헤 아하하하 아니면 밤바님은 조금 그 뭐죠 한번 꺾이시면 좀 자... 계속 꺾이시긴 해요 아 오케이 멘탈적인 측면에서 살짝 자기를 꺾이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어 나 템 안 사 왔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이 생성되었습니다 가신다고 했어 평소에 이발했다가 지금 다시 집으로 기가 중 선생님이랑 싸울 생각 없어서 선생님하고는 싸울 수 없지 나이스 전멸이었음 나쁘지 않았죠? 돌아가는 것보다 나아니 선생님 때리는 중 나이스 전멸이었음 차차 어이 뭐야 이거 동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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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선생님 풀킬 당하셨죠 선생님 좀 많이 때렸어요 운 좋게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바텀 완전 딸피에요 저기 우리 선생님도 체력상태야 좋지 말고 어 저도 가고있거든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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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렐 미드 렐 미드 오바 굉장히 저돌적이시네 이분 오케 자분자분 잡았으면 쏠키 딸 수 있겠는데 오우 포로락 아너도 없으신데? 비니언지만 가만 참자 아 이거 이거 흘렀다 오 쉣 아 와 다녀? 아 나 그거구나 아이고 헤헤 와드 하고 왔어요 거기 멜도 있고 저 여기 있으니까 마공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싸일이 먼저 가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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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멸 뺨 밀고 갑시다 갑시다 아 저거 포터폴드 넘어 위에서 뭐 내려온다고 위험하다고 그랬어 랠 밑에 있대요? 밑에 빨개 랠 밑에 빨개 확인 탑 좀 공격적으로 할게요 괜찮아요 랠 상대 칼라이브리 쪽으로 갔어요? 네 아 CS 우리가 더 먹었어 세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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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덕 게이덕 선생님 많이 날카로우시네 미포 전멸 쓰지 않았나 아까 썼음 다 없어요 바텀 전멸 다 없어요 오면 잡음 오면 잡음 올라프 숨도 못 쉬는 중 좋아요 저는 숨을 쉬고 있긴 합니다 바텀에 레롬 바텀에 레롬 아 나 죽었다 나이스 집에 갔어요 사일러스 집 바텀에 레롬 사일러스 탈 썼어요? 자 다이애나 왔어요 나이스 오바 저기 정글 어딨지? 아까 바텀에 있었다가 간 것 같아요 정글 위치 파악 정글 위치 파악 아우 나 죽었다 이거 죽었다 아 아 아 아 죽지 말라고 했는데 레롬 여기 여기 상대 정글 위치 파악된 네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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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다 난 네네 어차피 나갈 생각 없어요 풀 돌긴 했거든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밑에 무빙? 와드 밑에 쪽으로 했어요 사일 레일 근처 없을 듯 사일은 밑에 무빙 치긴 했어요 네 와드 박아놓을게요 사일 안보여요 왔어요? 돌아왔어요 네 바텀 내려갈게요 네 한번 마공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아직까지 있었어 이 선생님 아 진짜 하하하 하하하 100만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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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쌌는데 아 놀랍게 개쌌다 오 와 잡았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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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 내려가군요 사일러스도 내려가요 레일도 내려가고 사일러스도 내려가요 빠지죠 빠지죠 바텀 빠지죠 안온다 사일러스 사일러스 다시 왔어요 레일은 밑에 똥선이긴 했습니다 다시 안보여요 아직도 엘력 나오고 오 나 죽었어 울랍게 개쌩 아이쒸 홍수 그냥 까비가 지네 영방 어 렐 렐 렐 렐 렐 먼저 같이 보면 좋아요 지금 원방님 체력 좋아요 싸우셔도 돼요 아이쒸 전멸 빠진 내일 전멸 빠진 살짝 빼면서 싸일도 내려올거야 이제 슬슬 싸일 다 빼요 아이쒸 아이쒸 싸우자 이거 아 이거 더 찍었다 아 선생님 선생님 신나셨는데 원샘 하드코어하게 때리시네 선생님 트리플킬 무척 강해지실 예정 선생님이 먹은거랑 다른사람이 먹은거랑 다르 아이쒸 싸일만 아 노틸만 잡고 아까 빠졌어야 됐는데 제가 빠질때 뭐 걸렸던 것 같아 아 아마도 싸일이 궁 썼을거에요 패스자가 아 아 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저풍 53초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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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딱 이거 미국 타죠? 울라 부리 삼거리오 아냐 울라 안보여 사일라스 갑시다 용란이요? 아 죽겠는데 이러면? 안돼 하하 허허 수박이 형님을 기다렸네 이제 졸령 깠다 어 죽박이 형 CS 잘 먹었네 빡세네 바텀 비슷하고 팝도 비슷하고 미드도 뭐 사일러스가 키를 먹긴 했지만 어휴 아파 용 먹다 가네 이거 먹어? 안 먹어 사일러 안 보여요? 어? 없다 여기 맞아 없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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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몰려 올라프 멀리서 포켓만으로 미드 정도는 안 볼려볼까? 네네 다행히 탈타고 왔어요 미드 쌀 너는 납치인가봐 피씨가 맞나? 미드 안 보여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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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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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이리로 갈게요 아 아깝다 와우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다 본데 다 본데 아 아 선생님 초대 안 해야되겠다 하하하하 선생님 씨다 쇼어 아우 너무 쇼 아 나 오늘 전멸 3개를 다 그냥 껄로 쓰네 아 아 아 아 저거 17초 뒤면은 텔 탈 수 있어요 저 텔은 텔로 함유는 가능해요 차이 좀 나긴 했는데 안 가는 게 안 가는 게 좋은데 어 여기 와드 어 니코 어 제가 내려갈게요 어 사이든 텔 없어요 차로 다져봐 저 바로 영칠게요 오케이 안갚니다 그럼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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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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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선생님! 연진 선생님 너무 달겠는데? 잘죠? 잘하는 사람 먹으면 또 좋아요 펠 써버렸어요 펠 써버렸어요? 네 탑 라인 아까 갈게요 도움둘 일란? 맞췄라. 어 뭐야 레press는 나왔어요 는 죽었다 휠 OMG 어어엇! 죽었다! 할 수 있었는데 이거 틀먹으려고 사일로스 내려오면 갈게요 또 굿 하지만 렐 궁 뺐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단 얘기죠 안전 렐 궁 없으면 뭐 그냥 고기죠 고기도 그런 고기가 없죠 한번 가볼게요 우원박 잘 그 하세요 나 벌레 먹고 올테니까 좀 차려요 나도 감 진배도움 조금 멈 나 가는 중 보이지? 나 위치 라인 맞춰서 가도 돼 위에서 한번 덮침 힐 빠졌어요 일단 힐 없어요 우리가 침 우리가 침 우리가 침 기다렸으면 누가 이기지 미드도 한 명 지켜야 될까요? 미드도 맞고? 네 쟤 갈게요 미드 이 정도 합니다 싸우? 아 싸우 온지 텔트였구나 할 수 있어요? 아 이쪽으로 빠질걸 중국이가 안 먹히지? 죄송 저 공이가 사났대 저는 공이가 사났대 저는 미드 나가 뭐 갔나? 뚝뚝 뚝뚝 아 저 미드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미드 갔어요 난 자야가 여기 악 그러길래 아래 다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다행이야 저기 괜찮습니다 regulators 올라프 궁 빠졌어요 후반 왕기의 대명사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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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우우면 좋긴 하구만 제가 일단 시감을 내가 가야하나 음 수원들에다가 쟤 쟤가 한번 갈까요? 근데 나 때릴까? 흐하하하하하 일단 쟤가 올리는 쪽으로 생각하... 쟤가 올리는 쪽으로 생각할게 튕기는 보면은 골고루 묻히면 얌우질것 같아서 쟤가 골고루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상대 올미야, 나 용을 함 넣께 네. 쌀. 쌀. 근데 무지개 쎄입니다. 이제 이 코어. 쌀? 그래? 난 그렇게 안 쓴 것 같아. 흐흫.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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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안 보이긴 해요. 정쪽으로 갈까요? 쌀라지고.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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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은 못 쓰겠네. 궁은 물릴 때 쓰세요 여기 미쿠렐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긴해요 일단 싸일 저거 노틀궁 여기 지킬게요 저 이쪽 지킬게요 아래 아래 내가 봤다 때려 때려 5대4야 저희 어차피 상세히 먹는 쪽으로 가요? 5대4라 우리 먹을지 네 아 강타 없대요 근데 상취가 먼저 열려 바로? 바로 갈래? 아아 살았어 살았어 안 물렸어 안 물렸어 우리 시비로 좀 멈 텔로 합류 가능해요 발려가고 있긴 한데 발려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때리고 아 바론이구나 바론 안되죠 뭐야 나 전력인 줄 알았네 나 전력인 줄 알고 나 탁격리하고 올게 테리 있어 저 곱 내려갈게요 2포 3포시 길사일 나랑 시비로 없어 오 안돼 우울긴 물었는데 돌아가셨네 천명 빠진 우울긴 물었는데 돌아가셨네 밀어면 오케이 나 탑이에요 빼면 좋아요 빼면 좋아요 나이스 나 뒤태! 나 뒤태! 앞라인 먼저 때리면 좋아요 저희 네 오케이 한 대 킬 쓰고 시상! 시상! 어허 까비 니코 공이... 뭐 빠진 거 혹시 보셨나요? 니코 공 니코 공까진 보긴 했거든요 올라프 공 오케이 올라프 니코 나이스 좋아요 유혹적인 거 그 두 개만 빠져서 좋긴 하거든요 종수 공 어 난 공 뺏긴 했어요? 못쳤다 못쳤다 형네 못쳤어요 오케이 나이스 막았어요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방해 성공 나이스 샷 호 횡수 잘 막았다 잘 막았다 휨 아TheK가 Minset 아 선생님 빡 뜬 원박님 저거 레드 드세요 예 휴 peux 所以 근데 무는 것보다 상대들을 sebenarnya 그 선생님을 한 번 노리면 1.4 한번 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1.4 저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합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잭스 낫게 미들 물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강력합니다 엄청 저도 1대1은 강력해요 봉수 형님만 믿어 포드웨이브 때린다 어 나 내려간다 안 보여줘야지 쌀 탓 쌀 오 쌀 벌써 2토가 아니네 네 아무튼 잘 캤어요 나도 그럼 집에서 오락 나오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오락 나오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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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궁 가져갔어요 야무진 궁을 가져갔구만 저 와드 채워올게요 용 1분이네 용 1분 저 용 나올 때 태 생겨요 저도 그렇습니다 공oston 공구 마일탑 어차피 울라프 그거 테렸거든요 일단 울라프네 나일거 안다 알아요 어떤 게임이야? 사일라스 원방기 거기서 군떠야 돼요? 그거? 아 필드 없네 이거 필드 카우 필드 카우 싸우실수씨 말을 해주셨어야 편했었는데 일단 어찌저찌 먹긴 먹었다 다행히 운 좋게 싸우는게 좋았을려나? 차라리 싸울 혼자 왔었을때 아무것도 못하고 좋았네 뭔가 아니요 바론 먹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바론 먹으면 300골드씩 5명 주잖아 바론 지정 생존입니다 오케 바론 버프도 있어 만약에 사일러스가 사일러스나 레일 들어오면 그냥 그때 궁 사용하시면 될거같아 니코랑 원방기 얘 조냐를 간다고? 잠깐만 잭스가 조냐야? 어떻게 뭘 가야돼? 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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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네 강일 것 같은데? 하고 아 왜 내가 져야 되는 거를 하이에너 두고 안되겠다 이게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빼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미 돌아가시긴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곧 죽고 저희 2차에서 막아보죠 철수 형님 밀어주시면 좋대요 근데 밑에 다 있어요 한 밀어주시면 좋대요 사이드 없네 사이드 어딨지 사이드 여기 있었어요 집가서 이제 귀가 했을거에요 울라프 있고 사이드 오케이 나 한타 범죄라 사이드 3코어 반이네 왜 더 세지지 계속 세지긴 해요 킬을 야무지게 계속 야무지게 드시고 계셔서 레벨은 내가 앞승 오 좋아요 레벨이 깡팩이네요 잘 잡고 싶지 사이드이랑 데이트중 오 잭스 궁에 딜이 생겼네요 언제 생겼지 올려놔 나 텔 있어 텔 썼어요 그냥 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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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잖아요 그죠 올라프도 강하긴 합니다 엄청 니코다 사이드 타 니코 전면 빠짐 오케 여기 사이드 올라프 올라프 조심 쩜 쭉 갔다 오면 좋 쭉쭉갑다오면 좋 쭉쭉 갇다오면 좋 쭉쭉쭉쭉 갇다오면 좋 저쪽 갇다오면 좋 쭉쭉쭉쭉쭉 뭐고 있는데 여기? 싸우면 안 되는데? 네 저도 집단을 꽤 들고 있어서 접시다 이럴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뭐 이러면 텔 나갔네? 시비르가 라인 풀려서 오니까 아니면 보면서 만약에 저희가 뭘 할 지금 솔직히 싸우면 못 이기거든요? 솔직히 각보면? 못 이길거 같은데? 뭐 믿고 만약에 쥐면 쥐는거죠 뭐 믿고 공각이 좋다 들어가면 또 미퍼 때 아이스크림이 될거 같긴 하지만 오케이 믿어보죠 저희 룡 룡 쪽으로 붙어? 네 리듬이면서 저희 붙을게요 바로 들어가야죠 사일러스랑 난 대치중 사일러스만 달고 있을게요 네 좋아요 싸웠다 싸우다 싸우면 할거 같은데? 안 돼? 엘마도 대우면 돼? 아쉽 아쉽 미퍼 핵티에 나이스 용을 줘야 될거 같은데? 이건 용 줘야 될 때? 네 사일러스가 좀 빈쎄긴 한데 바쿠오다 모자 썼는데요? 저쪽도 직간다 어 기억 해야 되나? 다시 정비하나 보다 근데 강타는 없긴 하거든요 없어서 그냥 조규만씨에 다 줄거야 쏙쏘야겠네 이러면 쏙쏘야겠네 이러면 탈 수 있어요 원방기? 나이스 탑 정리? 탑 조규만씨에 다 줄거야 조규만씨에 다 줄거야 해야되요 지금 혹시 안무지게 먹겠습니다 저거 까지샘 바론 먹으러 간다 상대요? 일단 2분 안갔다 들어왔다 바론 어떻게하지? 죽었다 아 유부남 유부남 아뇨 제가 아이쇼핑 해갖고 죽었어요 제 실수였습니다 바론도 죽였는데 이러면 못맞겠는데 바론 어쩌요? 이거 막으러 갔다가 이럴거 같은데 눈도 만지지 말죠 그냥 죽을 아이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말죠 열렸거든요 일단 열었어요 여기 아니 강력하긴 하다 다이애나 3퍼네 아 먹었다 아 먹었다 너무 쫄아있다고 한 명 죽었으니까 빠지지 안보이니까 5대 한 명 한번 저희 믿어보죠 한번 5대9 한 타 해봐요 바로 먹긴 했지만 상대가 예 정글 전멸 아 맞아 전멸 빠졌어 방금 옴방님 밑에 드세요? 저거 오면 네 떠다닙니다 안 오는데 아이씨 올라프다 자 바라 땡겼으면 어? 아래 싸웁니다 아래 싸워요 어 아래 어 아래 들어가죠 올라프 아 나킹스토로레드 아 오 나이스 아 너무 쎄 올라프 뒤로 온다 아 아 정글을 못 잡았네 아 아 못 잡나 거기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우리 집 터진다 집에 불 나요 아 아 저런 집에 불 난다 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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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탑이 파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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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싸 쎄구만? 저 경험치 2배 이벤트 곧 3배 이벤트도 가져갈 듯 오케이 3배 이벤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이 3배 이벤트고 4배 이벤트 가능할 때 오케오케 쌀 자 쌀 야무진 못 빼쓰긴 했어요 렐 미드 렐 미드 어 여기있다 나이스 나이스 와딩 이용 50중쪽 어 아 이건데 이거 하나만 먹고 아 네 늦었다 아톰 쭉 밀고 용으로 가죠 네 저 텔로 바로 할게요 끝났죠 아 여기 뭐야 이거 야아 안 뜨거워 나 뒤에서 싸이블면 오 우정매 왜 피가 안들어 허허 못가 푸시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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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 아아 전멸 올라프 전멸 괜찮아 아아 좋다 아 뒤에 갑자기 저 딱딱이 있다 다 죽여줘 딱딱이 혼자면 뭐 없는데? 우리 본집 일렀다 여기 다 죽이겠다 아우! 아우! 줄기다 줄겨! 일로와! 집 터졌어 집 터졌어 우리 집이 터져버렸네 집이 터지는건 우리 집이었고 무실라게 때렸는데 열심히 때렸는데 아쉽다 아 나쁘지 않아 진짜 손목 부서져라 때렸거든요 손목 남아있는 사람 내 손목이 부서졌구나 저 일단 남았습니다 내 손목은 멀쩡한데? 아 그래요? 여기 손목 남아있는 사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직박이 형님 안 돌아가야 안죽는데요? 안죽어 렐이 딱딱한 거의 괄사 마사지를 했는데 제가 부메랑으로 네 딱딱해요 너무 딱딱하다 아 든든하시다 진짜 저 나필이 봤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삼킬 쓸어먹는 바람에 선생님이 야무지게 늦었어 진짜 아까 바텀 그때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너무 잘 풍속 야무지게 때문에 왜 하나 아니 선생님이 아니에요 제가 다 만든거에요 바텀에서 레일로 다 양념쳐가지고 인정 인정 선생님도 사람이야 선생님도 사람이야 우원박도 사람이야 우원박도 사람이야 우원박도 사람이야 아니야 난 벌레야라고 하지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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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라고 해서 줄 왼쪽 오른쪽 그거 한번 철수 형님 오시면 됩니다 밤바님이랑 스위치하시면 됩니다 징징이 징 징징이 아까 판은 징징 안됐겠는데 이겨둔 이겨둔 이렇게 하는게 아니었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나 모르겠어 아니 좀 봐줘요 나 이 다음부터는 나는 안돼 누가 알려줘야 된다고 이거 안했네 안했겠네 선생님이 알려줘서 철수랑 해가지고 큰일날 뻔했어 징징이 워전 내가 왜 져야 되는데 울라프 너무 센거 아니에요 울라프? 아니 너무 센데 울라프? 이겨둔 야 쟤는 슬피를 땄는데 죽었어 제가 좀 야비하게 웃기만 던짐 웃기만 던짐 잭스 못한다던데 잭스 못한다는 얘기하셨어요? 저쪽 틀에? 이간젤메이커 잘했으면 잘했다는 소리 들었을텐데 저런 왼쪽 방으로 좀 옮겨줄게요 시작할까요? 넘어가시면 오늘 위에 계십니다 저희 바꾸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인을? 어떻게 해요 진비의 형 정글? 아니 뭐 제가 정글 가도 되고 그런 느낌의 키로? 좋아요 저는 다 좋습니다 선생님과 만란을 가도 이긴다는 마인드 렐 렐 렐 정글에 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믹스는 놔둬요? 근데 왠지 선생님이 계속 미드 오실거 같긴 한데 아예 지금 상황에서 뭔가 계속 반바지 아 아무도 괜히 잘랐네 왔네 미우네 뭐 CB를 귀찮으셨나보네 그렇게 귀찮으시지 않았을텐데 지금 내가 죽다는건가 제가 정글에 가겠습니다 네 생각하고 있는건 트런드를 할거 같긴 한데 직박이 형님이 계속 탱커 위주로 하시니까 탑도 그렇고 안티탱커 스타일로 안티탱커 스타일로 뭐 3개나 배나셔 일단 밴픽은 다 뺐습니다 저 오케이 오케이 그 그 있잖아 포리아나 있잖아 포리아나 있지 포리아나가 뭐야 포켓님 오리아나 전 아마도 정글 갔음 정글 갈거 같애요 이번에 아맞네 정글이잖아 아 위주를 하셨네 그럼 포도네님이 탑? 미드? 포도네 탑? 미드 미드 고리아나 고민이다 트런드를 할지 노턴 할지 근데 트런들처럼 무식하게 니 꾸 레오나 레오나 준비 완료 미포 레오나 레오나 레오나? 레오나 가요? 레오나 트런들 새벽이 밝았습니다 자르반녹턴 마오카이냐 자르반냐 자르반냐 마오카이녹턴 좋대요 마오카이녹턴 하시죠 그러면 예 오케이 철수 형님 어디 가는게 편하세요? 탑이랑 미드중에 저는 뭐 나문데도 한거 없어요 배우님이 힘내세요 저도 일단 필승카드 힘내라고 하지마요 녹턴 잘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필승카드 저희 가져왔어요 미스포춘 자르반나 44세 수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 많이 아프십니까? 누구요? 목이 아파서 아... 누구만 봐 네 저 어디가요 탑이야 미드야 너 탑 나 탑 오케이 탑 탑 탑 탑 탑 AP 가능하십니까? AP요? 가능하죠 국진 님이 조이? 미드 이지.. 원딜 이지일 것 같은데 느낌이 럼블 손가락이 부드러워지 미드 가렌? 탑 럼블 야 우리 끊어먹는 건 예술이겠다 한카도 예술이고 국진 조이 라고요? 왠지 미드 모모토 님 그대로 갈 것 같은데 국진 조이 국진 조이 라고? 댄서.. 댄서 중에 계시잖아요? 무슨 국진 조이 아 잠깐만 후진 조이 님은 계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효진 조이 님인가? 국진 조이? 그런 느낌 조이가 어렵지 않나? 효진 조이 님 효진 조이 님 효진 조이 님 맞죠? 우먼 스팟 그걸 안 봐가지고 투 한다고 그러던데 하고 있어요 지금 효진 조이랑 뭐 했어요? 아니 아니 저 말고 국진 조이 국진 조이 님 얘기하셔서 효진 조이 님이 나오셨어요 효진 조이 님 대 국진 조이 님 효진 조이 님이 누구야? 아.. 종수야 댄서 님이잖아 댄서 님 수우파 몰라? 수우파 그거 알아야지 알지 알지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그.. 그.. 아.. 그.. 모니카 모니카 님 모니카 씨 있잖아 효진 조이 님 효진 조이 그.. 그.. 잊어야지 그.. 아.. 아.. 전국진 조이 라고? 전국진 조이 이지 씨 같은데 이지 모멘트라고? 아.. 모나카 아니다 정수야 모나카 아니야 모니카 님 모나코 아니다 모나코.. 좋지 모나코 말고 모나카 모나카 미드 조이네요 태극탕 태극탕 모나카는 나도 좋아해 빵 맛있는 데 아니야? 모나카는 나도 좋아해 미드 맞네 계속 근데 미드로 오실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내가 냉혹하다고들 하는데 몸도 잊다시 몸도 잊다시 몸도 잊다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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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진 조이 아니네요 국진 조이 국진 조이 국진 조이 아닙니다 국진 조이 아닙니다 국진 조이 또 뭐야 국진 님이 조이 국진 님이 조이 지환 조이이네 지환 조이이네 아.. 그래서 효진 조이 님까지 갔어요 여기 조이 어.. 유부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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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와요 공진 조 요 원 선호 조요 조요 근데.. 첫 일리불이 어.. 쪼이.. 쪼이уд x3 조이 원망님이 제일 아파 보이시는데 지금 체력은 아 요거 하나 먹으면 돼 아 아까워 아 자원을 아낄 줄 알아야지 500만이라서 플렉스 하네 조이 텔까지 빠짐 아 500만이면 플렉스 할 만하지 갑시다 고마워 예 수고하십쇼 예 수고수고 물 뜨겁지 뜨겁지 어 내가 아픈데 불로 지져 지져 돌은 녹는단 말이야 돌이라서 불에 내성주 황성주 들어가서 조이 형님의 자르반 40만에 자르반이나 자르반이면 또 너무 좋지 이거 치세요 우리 이제 뚜벅뚜벅 형님들 말하고 뭐 가드려가지고 상대 바텀 저거 해주고 왔어요 리쉬 리쉬 어 어 어 어 어 왜그래 왜그래 아 스킬 못 맞췄어 죄송 아 아 스킬 못 맞췄어 아니 각이 안 나온다 아 빠졌어 이랩 W 아 급해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서 아 아 한번 꺾어볼게요 어 어 이거 빠지 오면 잡음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출발 아 잠깐만 오왕박 뭐해 어디까지 가 죽여줘 죽였어요 이 친구도 후시맵도 뛰었으면 됐어 딱 나이스 웨이브 내부 깰게요 웨이브 내부 깰게요 흑박한 목소리 원방이 형 호방에 그냥 머리박자 뭐 어디까지 가 뭐 500만 워킹 아 500만 워킹 그래도 잘 잘 꼬았다 아 아 더 이상의 날 부터는 없다 흐흐흐 그냥 바로 박아버리셨는데 머리를 뭐야 좀 더 먹어야겠다 아르반 나 가는 중 빠졌어요 내가 먼저 가는 중 고 잡자 이즈 오케이 그거 빠졌어요 자르반 노플 안 죽고 안 죽어 안 죽어? 나 빠졌는데 안 죽었어요 나이스 여기 4명이다 4마리다 원거리 아 선생님 원거리 4마리 네 나이스 선생님한테 돌아갔 돌아갔어야죠 아프쥬 여기 내가 먹을게요 왜 강력하시나 선생님 선생님 날 너무 좋아하시는데 또 변했다 보이는데도 변했다 요거요거요거 요거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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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두들겨 펜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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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시네 흐흐흫 어 아 아 어 자르반 야 이거는 안되겠다 흐흫 야 그건 안되겠어 흐흫 야 그건 안되겠어 어? 정글 탑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아아 아까 아까 아닌데? 아 바텀 저버렸어 아까 2랩 타이밍에 이거 보고 한번 탑 가볼게요 동창님 아니 궁은 없어 둘 다 이지랄 마나 없어 콩구이 만들어 놓음 뜨겁지 아르반 위치 안보였지 네 자르반 아까 보시긴 했는데 아마도 이제 위에 동선 잡을거에요 설슬 여기 나오니 하늘도 더 넓어보이네 이지를 아직도 안가? 자르반 미드 여기 자르반 여기? 우리 정글 자르반 우리 정글 아베엔 없다는 얘기지? 네네 여기 있었어요 할거있어 나 궁 있어가지고 다음 전령 때 우리 해봐도 될게 네 갔네? 뭐야 탑 탑 쪽 가고 있어요 탑 쪽 가고 있어요 누가 자르반 자르반 탑 쪽 나이스 다 밀어버리자 이거 팽크 있고 지우 갈게요 받았어 밑에 한번 감 이지홈 가도 근데 하지 않아요? 추비? 거리 안되서 네 뒤로 한번 돌아가볼까? 들어올까? 저 이름 위에서 자르반 나오지 않나? 자버렸네 편하게 자르반 여기 보고 갈게요 제가 네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니즈 여러분 저 탑에 자르반 왔는데 킬다고 살았어요 나이스 샷 아하하 자랑 한번 마이콜 종종이 날씨자 종종이 해주세요 자기 잘한거 어필합시다 좋습니다 바쁘다 바쁘다 전력나와요? 오른느라 둘다 궁없어 저 이거 한 번 칼복... 이거 먹고... 우~~라들 healthcare 다시 갈 거 같은데? 저 오래 한번 볼까? 한번 볼까요? 볼까요? 안돼 있다가 네 는이야? 음.. 6랩 언제 돼? 이제 3마리? 저쪽 6랩 다 일단 불 지졌고 됐다 어 자르반 탁 니코 한번 노려봐 자르반 궁 썼어 어 저 이즈 궁 썼어 자르반 풀도 썼어 칠툴 하셔도 됩니다 칠툴 하셔도 돼요 앞라인 먼저 잡은데 나이스 뺄게요 용쪽 갈게요 나이스 탑 자르반 궁 풀 다 썼고 집에 갔어요 체력 없어서 저 혼자 먹을게요 라인 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혼자 넣어 이즈 궁 썼어 아 이즈 궁 썼어 이즈 궁 썼어 나이스 미쳤다 자 나이스 나이스 우리 곳 잘한다 미쳤다 우리 곳 오케 집 가자 여기까지 먹어 여기까지 먹고 여기까지 먹고 아 이거 마나가 없어서 우리는 돌아오는거야 노프지텔? 오른? 안죽아 안죽아 풀이 있어도 안죽아요 아 예 탈 빠졌어요 오른 편하게 미셔도 됩니다 자르반 풀이랑 다 썼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른도 못 풀 나이스 우리 좋아해요 많이 CS 더 많이 먹었네 나이스 나이스 우리 궁 또 돌아왔으니까 또 한 번 해보자 오오오 오오오 오 나 뭐야 오 나 언제왔대? 아이씨 아이씨 뭐야 아 뭔데 죄송합니다 자르반 탑 오른이랑 탑 다 준비 이번엔 전력맞게 나 팀 갔다 오긴 해드네 이거 먹으려고 할거거든요 다 아파 찔마나 이렇게 내내 우리 둘 셋 우리 둘 셋 이번엔 줄게요 그냥 총수장님 저거 나 텔 있어 텔 있어요? 어 쎄야 돼 나 쎄 지금 와드 나 4킬이야 저기 그래 자르반이랑 오른 궁 다 썼어 그냥 지금 와드 하나만 해 와드 변제 해볼게요 와드가 없긴 합니다 저 아쉽게 와드 없어? 타브로 그냥 바로 텔 쓸게 들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잡을 수 있어야 돼 양 들어가 뺏었어 아 못 뺏었다 오고고 싸워 싸워 궁 돌았기 궁 돌았어 둘 다 풀 없어? 아 쟤디 있네 아 죄송합니다 정타 못 썼어요 아 정타야 돼 오케 나이스 뭐? 저 칡 갔다 올게요 돈이 너무 하나요? 바로 어 궁 가능을 바로 하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좋아요 우리 좋아요 여기 있어요? 자르반 이쪽인 것 같아요 여기 자르반 아래 밑에 가나 보다 저거 어우 근데 연지수 가렌 진짜 듬직하다 듬직하쥬 듬직하쥬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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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후에 또 돌아오니까 또 해보자 나도 30초 고쪽 무빙 치긴 했거든요 자르반 자르반 바텀? 네 바텀쪽으로 가겠는데요 정확한건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 어 저 올라온다 저쪽 저도 올라갈게요 안싸우죠 안싸우죠 안갈게요 네 안싸요 안싸요 니코 감 니코 감 어 죽박이형 호방하게 정글 잘 들어오시네 네 조이는? 조이 미드있어요 아직 조이 미드있어요 조이 안보입니다 정체형님 여기 치웠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없다는 뜻 어 온다 온다 이거 변신했어 저도 볼 수 있어요 저도 볼 수 있어요 저도 볼 수 있어요 오우 만개 나이스 나이스 이즈 이즈부터 이즈부터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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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빠진 아 저거 어떻게 안죽나 아 니코 껑되신 닭 니트 안보인대요 조심해요 쭉 빼면 좋아요 역각 좋았고 껑되신 닭 좋았습니다 저희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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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날리는거 봄 쪼이 바텀 쪼이 가요 가볼까요? 안될건 없을거 같은데 강해요 아 까비까비 여기까지 하자 근데 전멸이 바닥에 다 떨어졌네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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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이는 아이템 먹는걸 좋아해 아프다 아 전멸 아 전멸 저거다 아 나 아파요 아 안돼 안돼 아 아 아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고맙지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미안해 선생님 미안해 까불지 않을게요 아 선생님 매가 달달해 그나저나 우리 2등급 온중이 돼서 자르만 탑 자르만 탑 그사이에 미드 밈 우리가 시간 끌어서 선생님 매가 강력하시네 선생님 매가 강력하시네 아프실생각이 없네 미드 잘어봐 터져버렸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왼쪽으로 뻗고싶긴 한데 빠져버렸어 원진이 저희 집에갔으니까 용 뻗어볼게요 나 나 텔 있음 14초 용 갑시다 어 뭐야 오른 탑에 텔 썼다 용 쳐도 돼 그럼 저도 올라갈게요 여기 킬 나만있습니다 집 갔다가 바로 텔 타 와드 아 2이 맞았다 아 잔다 잔다요 와드가 없어있어 와드가 여기에 박았어요 간과 2개 어디 가야돼 가시셔야되 가시세요 원빵님 경우도 도와줘야해되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올라가 올라가 어 야무지게 가렸다 야무지다 야무지다 다르면 안죽어? 룸칠게요 니즈 올라오는 느낌 잠깐만 나 찬다 찬다 나 찬다 아이고 이거 에이씨 철수 있어요 철수 형님? 나 찬다 나 찬다 나 찬다 너무 졸려 너무 졸려 아 아쉽다 나 찬다 나 찬다 무리하지 말아야겠다 계속 무리하네 참지를 못했어 여기서 급하게 들어왔어 미포가 없었거든 미포가 없네 폴 빠졌어 일단 노폴 조이랑 오른 노폴 쪼이 오른 노폴 네 쪼이 오른 노폴 재킴 나 탈쌌다 조이 10초 공정님 엄청 굴도 있으시니까 공정님 오셔야 돼 올라간다 올라간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못파자 어? 빛보공 있나? 아잇잠깐만 나이스 아 또 전다 오케이 굿굿 와 궁 미쳤다 럼블 도도도도도 아우 유부남 어우 좋은데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나 팍 갈게요? 네 자꾸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돌릴 시간 됐어 그렇긴 해요 12시면 정식이 형님의 잘 자기도 잘 하시네 집 갔다 와야 되는데 집 갔다 와야 되는데 돈 너무 많이 들고 있어 이즈리얼 또 깊다 이즈리얼 블루 드세요 정세형님 저거? 저거 그 어차피 디저트 그 뭐지? 어차피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으시니? 그래그래 가르반 탑 너무 멀리 있어서 가르반 탑 2대에 전략 풀어도 되겠다 여러분 조이 안 보이죠 조이 안 보이죠? 조이 안 보이죠? 조이 안 보이죠? 조이 아래? 오케이 자고만 탑 쪽에 지스가 좀 사립고 조이 안 보이죠? 조이 안 보이죠? 칩 좀 갔다 올게 우리 정글와드 아 다운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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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내가 나 미드 가야돼? 아니 안 넣지야돼 안 넣지야돼 나 퇴 10초 고쪽으로 가갈수도 있어요 오 갈게 갈게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공 다 빠진 공 다 빠진 와 전멸에다 궁에다가 아 아깝다 나이스 아깝다 이지가 먹었네 딴 다 풀렸다 어 여기 뭐지 아 탑 너무 외로운데 탑 탑 탑 탑 탑 쪽으로 다 가요 음 집 갔다가 그 저거에 텔 있어요 공기있고 아 이거 전령까지 몇천원 만님 몇천원 공 탑 용 1번 나 텔 있을까 탑으로 갈게요 네 미드 강하게 해줘야돼요 원방님 네 미드 축축 밀기 자르반 자르반 궁 빠짐 자르반 궁 빠짐 자르반 궁 빠짐 자르반 궁 빠짐 싸워도 돼요 원방님 할만합니다 둘 다 있구요 라서 바로 용 치죠 다음에 오오오오오 자르반 형 전령 깔게요 일단 네 와드 하나만 해주고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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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시초 rehabilitation 사 brutale 이거 하나 오오오 March 이워 expand 뭔가 틀림 다들 편하게 하고싶게 하고싶은거 하세요 네 하고싶은거 할께요 편하시게 하셔도 되요 하고싶은거 해도 되요? 네 하고싶은거 하셔도 되요 너 초기장하러 어 뿅 너무 탑 어 근데 우리 저거 전령 죽었나보네 네 박치기 못했나봐요 아쉽게 자르반 탑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냥 한번 재벌 볼께 자 중형빨다가 오케이 부샷깔죠잉? 탑잘반다 칠까? 빼라 이지야 흠 이지야 못했네 끌고끌고 못했네 아 못부셨다 아쉽다 아쉽다 조심해요 제가 집 갔다오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쉽다 집 갔다오겠습니다 선생님들 저 집 가요 되는 집 오 잠깐만 이거 마공재면 다 들이거든요 아이고 가시나? 제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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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멀긴 하거든요 저도 가고 있긴 하거든요 칼렛 딜 잡았다 칼렛 여기 미드 봐줌 좋아요 미드 봐줌 좋아요 가자 칼렛 땅 갈게요 밑에 멜자 자이 요번에 나 두힘 못키자 오케이 시야 생각 사우도 돼요 싸우도 돼요 싸우도 돼요 싸우도 돼요 싸우도 돼요 싸우도 돼요 여기까지 할까요? 사실 패가 좋아요 저 왔어요 웨이브워쳐서 40초 넘게 못 맞죠? 네 40초 치카다운 정비하셔도 됩니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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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괜찮아요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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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도 돼 안아도 돼 가렌? 아 살아 가렌 살아 가렌 살아 저희 정비하면 좋아요 네 가렌 살아 종수형님 오시면서 이거 불러주세요 아 오케이 좋아요 이 집 서비스가 좋은데? 이 집 서비스 괜찮아요? 어 그만 괜찮은데? 오케이 용을 먹었나? 용을 먹었나? 용을 저희가 용을 먹었어요 용을 저희가 4배 탈 쪘어요 조이 아 저희 팀 살발하네 살발하네 나 잔다 나 탈 있어 나 탈 있어 나 탈 있어 네 나 탈 있어 바로 바론 가도 됩니다 저희 어차피 자르반도 상태 안 좋겠네요 어 궁 좋아 아 궁 야무시다 궁 맛있다 맛있다 바로 바론 칠까요? 아 가렌 도망고 가렌 도망고 일석이 원 불렀어 원 불렀어 원 불렀어 나이스 아 다행이다 완성 스틸으로 오셨는데 어찌어찌 잘 못 뺏어 아 못 뺏으셨어요 운 좋게 잘 먹었습니다 조코 조코 풀 써라 전멸 써야지 그렇지 그냥 근데 17초 빌드릴까요? 아 잠깐만 오토런들 안 죽어요 죽진 않아요 오우야 오이 지금 하나 일겨서 헤헇 미쳤거든요 재밌어 재밌어 고쪽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조심해요 용 1분 안 갔다도 되겠다 나 이퀄인 있음 원방님 레드 드세요 레드 있어요 누우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즈 지금 집 간다 이즈 이즈 집 자르만 미드 왔던가 본데 안쪽으로 쥔꺼 같은데 10초 10초 남은 바로 버스할게요 나오면 바로 쳐요 이쪽 들어오는거 바로 긁어버릴게요 오면 물어요 아니 아니 안 물으셔도 돼요 중수 형님이 구만 쓰셔서 상대 인사상태로 만들어 주실 예정이라서 가련 쪽으로 간다 여기 곧 물렸어요 곧 가주면 좋아요 저희 자르만 이퀴 나이퀴 나이퀴 오 안 죽었어 아 나 죽었다 시시가 너무 많이 나겠다 거기 안 죽네 노플 와 자르만터가 안 죽었네 여기 차라리 이즈 뚫어요 이즈 뚫으면 돼 이즈 쪽으로 나이스 차 이즈 노플 거기까지만 해도 좋아요 나이스 여기 오른 왼쪽 오른 왼쪽 오른 오 나 자 나 자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요 믿음 있으면 된대요 형씨 형씨 잘 자요 모르니 아 아쉽다 저희 경력하네 집 갈게요 아 아 아 아 밀어야 써야 됐나 아니죠 가렌을 풀어 가렌을 풀어 가볼 가드 얌지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 일단 조이 노플입니다 플래시 없어요 조이는 원방님 살짝 조심해요 오른 궁 쓰면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바텀에 세명 나텔 있어요? 네네네 여기 탑에 탑에 없어요 탑에 조이 있었긴 했습니다 가렌 집간데요 네 조이 밑에 그 철수 형님 혼자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아마도 편하게 미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으흠 으흠 살짝 조심해요 원방님 더이상 안나는게 좋아요 네 조이가 잘 자요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재워 여기 위대에 있다 나텔 있어 가볼까? 너무 깊숙한다 이거야? 다시 했거든요 가볼까?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일단 비전 빠질 거 아무 날 먼저 가세요 쇼이 쇼이 쫓아간다 쇼이? 쇼이만 저거 못하게 하면 게임 끝날 수도 있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 쇼이 천천히 밀면서 그냥 탑은 먼저 깰게요 쇼이 쇼이 죽여주면 좋아요 어 나이스 지지미 나이스 쇼이 안 죽었고 아직 쇼이 살아있어요 네 밑에꺼 먼저 할게요 쇼이 밑에꺼 먼저 밑에꺼 먼저 아 아 졸려 아 졸려 그냥 갈려버리면 그냥 하우 깨면 돼요 쇼이 나이스 이겼다 이기 굿굿 굿굿 승리 좋아요 깔끔하네 미드 미드랑 정글 딱 바꾸니까 각자 더 그 자리 맞는 자리 같은데 좋았습니다 호흡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너만 가시죠 저희 가잇 가잇 가렌 야무좋고 트런드 야무좋고 럼블 그 직화구이 차돌 야무좋고 미포쿵 야무좋고 미포쿵 야무좋고 여기 여기 누가 봐도 저거가 있었는데 여기 누가 봐도 저거가 있었는데 이게 불맛이고 역시 차돌 짬뽕 철면이심 차돌 짬뽕도 불맛도 좋습니다 야무시죠 아 너무 불맛인데 맵다 매워 너무 맵다 근데 형 탑 너무 많이 오는거 아니에요? 탑만 가시던데 탑이요? 네 탑 처음에 두어번 가고는 더블킬 당하고는 발 끊었는데 거기서 좀 컸어요 더블킬 져가지고 빡셋다 이번 판도 아 집 deck 아이 집 microwave Lemmos 자막 제판에 화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20 00 아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해도 되나요 조울증이에요? 結 invited 저희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아 저 방장이네요 바로 고 할까요? 고고 고고 아 빡셌다 밤바 선생님도 넘어가십시오 찡찡이 아 빡셌다 우리가 가야돼? 아니지? 아니아니 밤바님 안넘어가셔가지고 고 배네요 요거네 아까처럼 쌀도 배나지 않았나요? 아 예 미포 미포 상대가 선이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렐 와 렐도 귀찮긴 했습니다 렐 미포 렐 미포도 좋아 미포 여기 가장 큰 적이다 또 살았네 아 내 손으로 미스포춘을 밴한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판도 밴하자고 얘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무조건 가자가니? 굳이 줄 필요는 없으니 아 지름 아 지름 아 지릉 대단한 걸 하셨네 선생님 템 센 으흐흫 비밀라인 어떻게가요? 똑같이? 그대로 갈까요? 그래요 종수 형님 재미없으시긴 한데 아니 바꿀까요? 제가 탑 갈까요? 아냐아냐아냐 종수야 재미없니? 재미없니야 종수야 재미없니 아 재밌어 어 미드가져도 된대요 미드? 미드? 미드는 좀 흥미로우신 것 같은데? 미드 좀 재밌겠는데? 암호모 했네? 저게 그럼 정글.. 부르려나? 아.. 그 시비를 저희 자르죠 왠지 정글 가고 직바경이면 시비를 할 것 같은데 저거 정글 암호모 암호모가 샀으면 당연히 암호모 정글 하시겠지 아마 강의에 믿업 갈려면 그냥 트렌드를 한 번 더 해야겠다 암호모를 가져갔네? 뭐 배놨죠? 시비를 자르죠 히비르 직바경님 어차피 시비를 하실 것 같아서 아 직바경이 오신다? 바루스까지 배놨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시비를 바루스 제가 탑 갈게요 저 탑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파멀? 파멀 야무지시다 파멀 야무지 파멀 야무지 상대에서 싸이를 맨하네 뮤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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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뮤 그러면 뭐하실려나? 직바경님 도착 린도 있고 진 진의 시 이쪽으로 가시겠구나 하야도 있고 직야? 직 직 직야?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도 갔다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류미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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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 애쉬? 애쉬 하시겠네 류미 퍼포먼스 보여주시네 오? 카이사? 맛있게 먹어야겠는데 카이사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직바경 카이사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카이카이 카이사 직바경이 감? 직바카 직바카 직바경일 것 같은데 아무 의무를 하나? 직바경이? 국진쪼이 정글로 빠지... 아니 쪼이 하신 적 없어요 여기 딜이 왜 없어? 카이사 있는데 아자르 아자르랑 카이사 상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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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애인 바로 죽은다는 상쾌 하지만 저희 사이온 나서스 야 침맨 든든하다 사이온, 나사스, 트런들 삼뚱이들 삼뚱이들 삼직박 전 아무 말 안 씁니다 징크스가 해야겠네 징크스가 징징이 카이사네 말파이트 직박이 형이네 바꿨네 이렇게 되면 징징이 카이사도 잘하는데 퀸퀸퀸퀸퀸퀸퀸isch 아, 이렇게 됩는데 징징이한테 붙은 유미 내가 내 멋하다고 는 핸뚱이들 괜찮아요! 아니요, 밖인 탄말파 네, 탄말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려갈 생각 없어요 농사질려면 봄, 여름과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따만다 조상됩니다 연기 끝나고 봅시다 저 그냥 정버프 할게요 괜찮아요 저 역보프 잘못해요 아 비둘기 이쁘다 저걸 상대편한텐 안보이네 정버프 하겠습니다 와 수업하셨네 역보프? 저 여기 그냥 제가 역보프를 잘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역보프를 보고 캣의 스타일 무난한 스타일 죄송하게 뭐 있습니까 무난 짠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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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진이 카이사 차차차 차차차 지지앱? 어 어 어팔이 나이시네 파이널 파이트 갔다 파이널 파이트 comfortable radius 그래도 라인 괜찮으면 한번 타파 가볼게요 über 왠지 원방기만 보면 박치기할꺼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자아니 자아니 게임 40분 한다는 생각으로 성공을 기원합니다 똥사 자아니 라이브 쫙장기네 마나를 벌써 다 썼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죠? 마나를 벌써 다 못해요? 여기 플렉스 하시는데? 아 나 또 맞았어 마나 플렉스 하시는데 샤르르 저쪽 정보프 같아요 상대도요? 네 어? 누군데 마나가 없는데요? 마나가 없는데요? 집 갔다 오려고? 어? 어디까지 갔다 오 잠깐만 암호모 어디갔어? 암호모 미드쪽이었어요 그렇게? 아 아 암호모 뒤에 따라온다 암호모 부터 볼게 네 암호모 부터 볼게 나이스 암호모 홀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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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너무 잘하는데 너? 죽었는데? 아 죽겠다 아 아 아 아 까비 아 이게 좋네 백플레이를 괜히 했다 그림자의 속성은 비 암호모 부터 볼게 네 나 혼자 할게 암호모는 높을이긴 합니다 암호모는 높을이긴 합니다 암호모는 높을? 백플레이를 타보는 백플레이를 백플레이를 혈언한 백플레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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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하게 백플레이를 아 시ong 해결 장기 백플레임 나 상장하면 되겠다 응 하지마 어? 냥이? 깊숙한데? 냥이? 냥이? 냥이 깊숙한데? 냥이 깊은데? 아파요? 이거 한 명 못하거든 안 맞았고 아이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근데 깊게 와자하신다 와드도 안 되어있는데 아무우 저기 칼라이블 밑에 상대 칼라이블 밑에 있어요 이러면 전화 6 하긴 했다 미드도 CS도 잘 드시고 있어요 이 대신에 막 펴고 다니냐 또 왔어요? 가서 맞게 아직 안 보여요? 아마도 집 갔을거에요? 확실하진 않아요? 사회복지 아 사회복지 갈대가 탁밖에 없긴하다 사본인데 와도 못잡을듯? 6매비면 할만할거 같긴하거든요 공급기 써가지고 말파도 공 써서 안와도 될거같아 상대 다이브 왔을때 내가 한번 살아먹고 그게 맞는데 아무걸로 락포 진우의 발 university 두 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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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아 저 문야 치겠네 저 크랙맨 두 개 담았다 자 이제 저 모내기 끝냈어요 아 저쪽이 밀고 오셔서 저쪽이 먼저 갔다 아 제가 싸우지 말아야 했었는데 급하지마 그냥 빠졌어 네 죄송합니다 오리 고개니까 알아서 연명하세요 오리 고개 아 농사 됐어요? 아 지금 모내기 막 끝내가지고 이제 잘 자라고 있거든요 먹었어요 일단 3개 많이 남았어요 이거 138 엄청 잘 싸웠죠 8분이 138 20분 되면 한 400개 싸울 때 졸리나네 부족하네 43 정장하자 그냥 정장해야겠다 이거 일겨봐 이거 살여서 먹기만 해서 어디갔어? 안 보인 깔을거에요 한 번 더 알파 죽갔어요 밀어들쳐 야 이거 와더만 야 이거 와더만 야 이거 와더만 오케 질그 이드 여기 여기 암흥 저 근데 위에서 싸우면 안좋아요 응 싸울 생각이 없어요 암흥 카이서 이렇게 날아다녀 나 지금 좀 싸우지마 싸우지마 안싸워도 돼 어 말파 궁쌌다 이거 뭐야 싸우지마 아 뒤로 하면 우리가 이기 그냥 따라가자 아직 안하여 아직 안하여 이겨요 싸움 이긴 싸움 아 아 아 잠깐만 아 저 이거 전력 먹을게요 아 아 바텀 터졌네 바텀 좀 농사로 좀 내꺼주세요 근데 농사가 되게 잘 됐는데 쌀값이 떨어지면 더 소법이다 근데 어차피 후방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희 좀 길게 봅시다 저희 제가 터트렸는데 많이 길게 봐야될 듯 말파 텔 썼어요? 네 제가 이 게임을 좀 앞전에 터트려나갖고 이르시면 안되는데 살짝 타고를 내가 내버렸다 나 탑에 바로 텔 쓸게 이거 어떻게 농사 하실래요? 안 깨는게 좋지 않아요? 모르겠어 나는 사실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농사만 지을뻔 더 사면 지을뻔 흐흫 흐흫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텀 오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아지르랑 카이사부로 빠진다 이거 말파 그냥 쏠킥 딱 있는 느낌이죠? 어잉? 티 상태가 좋지진 않긴 하구나 치담 있으면 잘 때릴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서스가 치감을 갖구나 벌써 나서스가 치감을 갖구나 벌써 그냥 CS 드실 수 있을정도면 위험만 할게요 그냥 뭐 가진 않을게요 그냥 와드만 지고 암흥무 아래네 CS를 드실 수 있기만 왈파 CS 죽은게 못하게 아 이번에는 상체에서 해준걸로 믿어봅시다 저희 어 나만 믿어? 농사 굉장히 핑계냐 히키코모리 그 쌀 아 뭐지? 쌀이야 쌀 있는데 모르냐 얼마인지 샀는데 흐흫 암튼 비싼 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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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라는지는 알겠다 일단 일단 탑에 까야겠다 전령 전령 탑으로 갈게요 별로 남아있지 않았고 시간이 아 그래요 야무지게 배식 배식 하겠습니다 식사하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안 돼 아 아 맛있게 드세요 네 뵙겠습니다 올라가네요 이거 먹나보다 아직 뭐 빠졌나요 궁 이거 먹나봐요 저 드리프트 때문에 잡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나도 저기 먹긴 하죠 아 거기 있어요? 근데 말고 왜 그러는거지? 3명 저게 안 맞아? 싸이온 온데요 싸이온 온데요 싸이온 온데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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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또 5명 1명 미니언에 죽였다 아즈로 빠져야 되지 빠져야 되지 아즈로 살았지 아 지르가 집 갔나 보다 집 안가? 가야지 자 이제 농약 뿌렸거든요? 그냥 곧 때릴게요 헐걸맨이거든요 용역해요 다 옷 부셔져요? 부진다 이거 명품이야 훌륭하다 이거 언제 바꿀까요? 이거 밀고 올라가 한 번 더 믿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집에 가셔야 되니까 가고 있긴 해 그 다음에 치감 가시 아 치감 필요없게 치감 갈까요? 아니 유미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미 한 명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원방님 이제 미드 써주세요 네 둘 다 잡으시겠는데 저거? 와 좋다 설마 이 보여주시나? 너이스 이거 가야돼요 원방님 저희 뛰어야돼요 그냥 밑에 밀죠 그냥 밑에 밀죠 그냥 밑에 밀면 돼요 밑에 그냥 밀어버리죠 이번에 어차피 철거반 또 왔어요 농혁 여러분 이건 농사 팀장이거든요 아 좀 아프다 여기까지 할까요? 어 좀 아프네 사라만 계세요 안돌아가세요 지금 농사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저도 농사 15분에 400이면 엄청 잘 크셨는데 370 나중에 챔피언들이 다 죽을 것 같은데요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잘 됐을까 아이 유부남하고 못 싸워나 저거 미드 둘 미드 셋 우와 쭉 빼요 그냥 빼세요 타워 주죠 아니 뭐야 농사 대 농사다 오케이 배가 고프면 좀 빨리 수확할까요? 지금 수확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쌀이 설익었는데 설익었어요? 네 아직 뭐 탭도 없는데 뭐 하도 없긴 하거든요 탭은 있어야죠 공사 2 대전지역 번호 안 죽으면 좋아요 가볼게요 뒤에서 나 이거 왠지 먹을 것 같아 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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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뺐어요 가? 아직 뺐어요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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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가긴 했는데 질끝 멀지네 오케이 우리 이긴 싸움 말파이 투공 일단 먹고 이거 전력 나이스 카이사 카이사 노폴 아 아지르가 너무 잘 찔렸다 제발 나이스 나이스 아지르 가난과 동산 뚝배기 나이스 와 지울도 미쳤어 뚝배기 뚝배기 아하 킬 털기 아필 털기 아 근데 먹었어요 제압 털기 제압 털기 아 야골라 오히려 좋아 제압 뺐어 유미가 먹었어요 오히려 아지르 깜짝 놀랐겠는데 아지르 농사 대 농사 일단 1차전 우리가 승리 우리 우리께 좀 더 좋은 와 깜짝 놀랐네 머리가 한 대 맞더니 갑자기 전멸이 튀어나오 정신 번쩍둠 오이 그 뭐냐 스토드 잡기 게임이었거든요 방금 이제 탑 갑니다 텔 있어요 용치 거 텔 찍어 원방에 빼서 와드 하나만 와드 박아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신청 왼쪽이야 일단 어? 먹었어? 먹었어요 나 텔 탐 아래로까지 오 카이사 카이사한테 세약금 어 저 들어갈게 에헤헤 아 이따 일로와 아 저거 어 유미 아까 다 죽인 야이씨 선생님 미드에 있어요 저 미드로 갑니다 선생님 유혹하는 중 고고고고고 아 저 켄트 안 뜬다 못 넘어왔어 못 넘어왔어 못 넘어왔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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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이 어 또 왔다 또 왔다 직박이 형님 직박이 형님 직박이 형님도 잡아야 직박이 형님도 가자아이 아 잠깐만 한 번만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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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타워까지 아 타워 타워 야아 죽었다 아 지금 징징이 좋아 죽는다 맞으면 조금 위험해요 이거 봐줘야 돼요 봐줘야 돼요 짜증나 주ège Curve ¿맞았다? 저는 죽었다 나이스 차옆 뛰치 오 나이스 와 아 나이스 뛰치 뛰치 나이스 떨었다 오 카자가 잘 떴엍었는데 하이라서 세곤 esa 같ят 하지만 원딜은 터져 더 bezel 선생님 맞다 더 허용 안 빡и 소민 아 왔습니다 우리 뭐 저기 뭐 바론 같은 거 가는 게 낫지 않네 아 안되겠다 미드 밉게요 그냥 네네 미드 밀면 좋아요 아라 박치기 박치 공룡 발사 나이스 여기 여기 도와주시면 좋아요 예 가는 중 저런 막 안으로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저런 거의 다 옴 거의 다 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안 박아 근데 저거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음 아르타 궁 썼어 바로바로 바로 먹자 아무것도 해요 슬슬 빼면 좋아요 빼면 좋아요 그냥 쭉 빼요 아 고인 조금 맞긴 한데 괜찮아 오케이 카이사 상태 안좋아요 빠질게요 저 돈 많아요 여기 열렸다 열었어요 할만한데 할만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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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쓰고 궁 쓰면서 오케이 나이스 갑시다 암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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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좋지게 이거 나이스 잡고 아론과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솔직히 저기 정글 없어서 나 텔 있어요 네네 아론 갑시다 바로 텔 있을거에요 아지르도 심장구님 와드 있으면 와드 하나만 해주세요 네 어디다가요 여기다 와드 여기나 여기 여기 온다 텔 오 카이사 뒤에 나 7초 2초 5초 여기 아지르 카이사 못죠 카이사 못죠 카이사 못죠 카이사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여기 봐야되요 오른쪽 오른쪽 다시 돌아가신거죠 나 나 나 나 나 나 또 죽었어 아 나 또 죽었어 아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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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again 제 농사짓습니다 농사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요 다시 농사하십쇼 부탁드립니다 집 갔다오고싶긴한데 요번에 용 줄까요? 1용? 너도 될까? 그러면 여기 밀고 어떻게 할거야 말파 탑 그럼 나 말파락 있을게요 네 일로가 너무 빨리 다운받 아니 어차피 여기 카사 먼저 카사 한번 보세요 온방 때리면서 때려야 돼요 아니 아니 잡았다 아 풀 다시 위로 넘어갔나 아 어렵다 아 아 내가 너무 빨리 들어왔다 이게 각기격파 당했네 파지 여러분 사람만 있으면 제가 한번 먹에 뒤진다니까요 네 많이 올라가 줄꺼 그랬다 아 우리가 쭈르륵 왔어 쭈르륵 줄줄 쏘세지긴 했다 징크스 옆에 네 팝으로 바로는 안 칠거에요 상대 잊어갖고 제 쪽으로 오지 마시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듯 계속 그렇구나 위쪽에 있어야 돼요 저희 어 상대 근데 아무런 붓이다 손 많이 넘는데 여기 가자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가야돼요 저희 슬슬 와줘야돼요 다들 여기 멀어요 아 웃기네요 여기 싸움 열렸어요 그냥 암라잉 그냥 암라잉 때리자 암라잉 때리자 암라잉 때리자 이쪽에 아지랑 카이서 맞고 있긴 하거든요 어우 나 비절 아우 아 아 잡나 먹가지 제발 잡아주세요 나이스 빼야돼요 오우씨 뭐야 아 아 재밌겠다 어 아 시간만 가야겠는데 화이팅 아 아 아 재밌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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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구 같긴 한데 너무너무 들어갔어 어 근데 호응이 안됐어 아 아 아 아 아 카이사 아 저 씨 유미 귀찮네 카이사가 잘 카이사를 노려야 될 것 같아 아 카이사랑 저거 아지르도 많이 찌르던데 어 지켓들 세던데 제가 일단 카이사 아지르 쪽으로 지켜볼게요 룸이 있어서 이제는 좀 힘들지도 아니면 그냥 앞라인 자르는거 어때요? 결국에는 복지님 풍성상 무는 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유리할때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빼는데 오른쪽 저갈때만 그 어플은 없어요? 말파이트 저 텔 있어요 바로 쪽에서 싸워도 돼요 카이사 타단지르 탑에 두명 그거잖아 저거 징크스랑 올라갈텐데 아니 그 카이사랑 올라갈텐데 제발 살았다 탈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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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르 보신분? 아지르 탑에 탈쌌네 아지르 탑에 탈쌌네 아모모 멧돼지 쫓는 중 칠거 같아요 상대 상대 쳤어요 나 텔 있어 와드해줘 상대 상대 하나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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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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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대 상대 상대 딜이 아픈가? 저거 그냥 일반타워랑 똑같은거 아냐? 뒤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말파 바텀이고 볼게요 어 침착민님 집 갔다오세요 한번? 어 안에? 침착민님 저희 피상태가 너무 안좋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꾹꾹 찌르는게 너무 아파 어 오케이 말파 킬 뺏고 어 왜이렇게 아팠던거 찌르기 어 이거 죽겠는데? 어 그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올라와서 그 그 뒤에서 잡혀가지고 뺄 수가 없었어요 아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저 뒤에 정말 벌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다한테 이른다가 하핳 아 하핳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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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주영이 온다 종주영 와 나 나왔다 나가 종주영 왔어 종주영 왔어 빼라 암라인만 잡아 이거 못가게 메세지 사냐 암라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킹라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용 한번 갈까요 용 용 킹 원하지마 아지르 뭣 아지르 뭣 내가 뚜덕이라 뭘 할 수 있지 않아 계속 그냥 아지르 사이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창을 가지고 아 쉐어 걸어놨어요 아 너무 센데 사이드를 살았고 어어 아파 사이드를 할까요 이거 집이 허름하네 어차피 탬이 나올 만큼 나와서 집이 허름하네 우리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타가 아예 성립이 안되는데 응 팔이 우리가 너무 짧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속 싸움도 상대가 더 좋고 이러한 것 같긴 해요 엉덩이 잘 안 타고 하이34 와요 어차피 날랄 것 같은데 네. 안 날로 오네. 정수용이 없어요? 한번 시은하게 해보죠 저희 마지막. 싸울꺼야? 사실상 싸우면 답이 없긴 하거든요. 이거 싸우면 아직은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싸울꺼면 시원하게 뒷포지션 잡아서 한번 뒤에 아지르랑 저기 한번 떨고 아니면 그냥 계속 운영해도 되고 어떻게 할까요? 저 가져와요. 내가 아지르 막다가 텔러 갈게요. 여기 왈파 여기 왈파 여기 왈파. 나텔. 뒤에 아지르. 아지르 맞아. 아지르 맞아. 아지르 맞아. 총싸입니다 총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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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왜 죽었어? 어... 꽁친 맞았어. 아이 못 이긴다. 아저씨. 선생님 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 아하하하하. 아 나밖에 없었어? 아저씨 없었어? 음. 자 다음 농사 준비하시죠. 다음. 다음 농사. 농사 잘 지었는데. 원래 농사 잘 지어서 그 고시이카리로 이쁘게 한 상 담아도 밥상 엎어보면 못 먹습니다. 아니 밥을 차려놨더니. 농부에 땀이고. 옛날에 다 남기면 다 이거 농부에 땀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남겨요. 음식들. 쌀이 남는다고. 밥상을 부셔버렸다. 밥상을 부쳐버렸네 이거. 비둘기가 다 쪄아먹었어. 아니면 또 하나 또 틀어야 되나? 저런. 저렇게 라인으로 오면. 저희도 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포지션을. 아깝다 아깝다. 제가 던졌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바텀이 터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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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아 까비까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인가요? 도서관 왔습니다. 도서관 왔습니다. 열받네요. 홍구! 아니. 우원방님. 예. 15분 전에 기분. 화 풀렸다고. 다시 화났어요. 제가 보다 좋을증이에요. 다시 화났어요. 다시 화났어요. 다시 화났어요. 화가 나네요. 화가 나네요. 화가 나요. 징징이가 잘하네요. 아 징징이가 묶어놓고 팸. 심지어 2대1인데도 그냥 앞으로 가. 미친 징징이. 미친 징징이. 미쳤다. 어. 유미 좋다. 유미 좋아.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유미 다녀야겠어요. 유미 너무. 유미 너무 강해요. 유미 바로 인정.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나가봐야 돼서. 혜일님 혹시. 오시면 되나요? 팀 새로 뽑아야 되나? 안돼. 마침 저도. 여기까지. 어. 아. 아. 말 안 꺼냈으면 더 했는데. 그러게요. 레드 선. 못 들은 걸로. 아. 구하고 가야 돼? 아까 공목체가 끝나면 말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저기 대기방에 좀 있긴 한데. 지금 한번. 게임 돌리고 있어야지. 구울에도 있고. 게임 돌리는 중입니다. 저는 혜일님한테 말했어요. 혜일님 파트너. 전우조. 혜일 오시고. 네네네. 죄송합니다. 사랑. 구해와요? 구해옵니다. 우리. 어역을 안 먹어서. 어.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은 많아 저 구했어요 우울헨닌 구했어요 우울헨닌 구했다고요? 누가 구했어 늦었다 늦었다 이미 한 게임 진행중이에요 헤일리 많은데요 헤일리 많은데요 헤일님은 제가 더 들어왔습니다 구하고 가 가지마 못 구하시면 또 가면 되겠네 누가 나가고 두분이 오신거에요 누가 나가고 지금 모멘트님이랑 국지님 나가고 우울헨닌이랑 헤일님 왔어요 아 모멘트 선생님이 데타 없으면 못나갑니다 짐막해 네 원돌이 있네 원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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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게이 팟 아님 저희 쪽 발더스 게이트 하고 있음 저희 끝났나? 그럼 저도 발더스 게이트 하러 가도 될까요? 아 그럼 박아놓고 가자 발더스 게이트 안됩니다 어 발게이 아 그래요? 이거 지금 끝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만 할까요? 그러면 저희? 내일 축구도 있고 하니? 그죠 끝까지인가요? 어 아쉬워 칭칭이 아쉬워 누가 처음에 나간다고 한 사람 누구야? 직빵님이 환시 갔다 온다고 하셔서 아 정국진님이요 아 정국진님이요 어? 근데 지금 저는 다 됐는데 주작감별 한번 가 이거? 괜히 이겨줬어 이겨줬더니 말이야 갑자기 간다고 주작감별사 아 주작감별사 아직도 하세요? 저는 대타를 구했습니다 아직도 하는 거였어? 아 안합니다 안합니다 안하죠? 네 감별할게 다 떨어져서 못하고 있는거죠 반반 멤버로 친막하고 가자고 그거 어때요? 주작감별도 소재가 있어야지 하는건데 모멘트 불러와 오케이 왔어요 왔어요 모멘트 불러와 모멘트 불러와 주작감별사 소재고 가 모멘트가 부러워 찐막해야 갈 수 있어 이거 그럼 오케이 찐막하시죠 저도 이번 반 찐막 가겠습니다 아 우울해님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저희는 미안해요 아 너무 웃겼다 사람 많으니까 2차 때 하면 되죠 2차는 없습니다 와 갈 사람 간 다음에 하면 됨 네 어차피 이 사람들 많으시니까 다 보내고 다시 모으면 10명 될거야 국민들 가면 없음 네 충분히 있음 사람들 있으니까 걱정하지마요 찐막찐막 나도 가야지 근데 지금 원방님 목소리로서 찐막을 해야 될거 같네 오케이 딛고 나눌게요 자 오른쪽 빠이 하자 하자 소심님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주실수있나요? 네 소심님 위로 보내셋 네 징배님은 왼쪽으로 가주세요 우리 왼쪽이에요 네 징배님 왼쪽 아 그대로 가는거야? 그냥? 네 네네네 팀 그대로 … 겨우 겨우 겨워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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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작 작 짐작 eding 흐応 으흐이 아 근데... 왠지 지금은 그대로 갈거 같은데 저기 정글 느낌상 유민 유미? 네.. 유미가 숨어버리니까 음 못놀인 유미가 자꾸 자유의지를 갖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갖고 못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갖고 못 돌아다녀가지고 전에도 그래가지고 유미 유미 한번 맛보고 다시 그때로 한번 변했었어 유미야 멍지게 바꿔주고 요네? 음... 뭘 변하지 마 좀 할라? 자고있어 그웬? 누구 그웬이시고? 아 저거 모먼트님일 것 같은데? 아아 선생 그웬 정글 그웬 갈수도 있겠다 모르겠다 너무 다른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번엔 제가 정글 한번 갈까요? 정글 한번 가세요 뭐하지? 없습니다 그웬님이 스타를 잡을 수 없긴 하네 요거 알리스타 한번 해야겠다 좋다 롱글을 갑시다 저도 논사를 짓고 싶긴 한데 저는 다른 느낌으로 나 뭐해? 정글 가시면 될까요? 정글 한 번 할까? 시바나 너무 팀원들이 힘든데 괜찮아? 녹턴? 시바나? 녹턴? 녹턴 좋기도 하다 녹턴 녹턴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직박이 형 걸 뺏어 올 수 아 직박이 형이 어? 잠깐만 직박이 형 다시 정글 가나? 어 그러네 탑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정글 그웬 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정글 그웬도 한번 하셔가지고 탑 할게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진 이즈리얼인데 그럼 미드 직스인가 보네 그럼 미드 직스인가 보네 음 와중에 투기정글 미드 직스겠죠 뭐 잠시 호텔 이번 판 드레스 코드는 검정과 흰색입니다 검정과 흰색 검정과 흰색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인 이거 뭐 밴 하죠? 저 구웬이 탑 일려나? 아 이렇게 되면 이런거 밴 할 수 밖에 없잖아 자르반? 아 자르반 좋은데? 직박이 형 자르반 저 왠지 미드 직스의 탑 구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박이 형 정글 가고 직박이 형 정글 가고 아 직박이 형 정글 가고 렐까지 잘라야 되는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웬 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모먼트 선생님밖에 없어서 근데 저걸로 어디든 가시던데 원딜 빼곤 아니 그웬을 징징이한테 맡길 수도 있음 오케이 샤일러스 밴 샤일러스로 알리스타가 렐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 렐 아 렐도 했네 렐할까요? 샤일러스는 좀 이미 선생님이 나와갖고 렐 자르죠 근데 선생님은 잘 하시더라구요 근데 선생님은 잘 하시더라구요 합각이 되면 오데카이저 할 것 같고요 미드 가면 나미 어디 갈래요? 가고 싶은데 가요 제가 맞춰서 갈게 알아서 다 물봉인데 동석이 형님 나와야겠다 선생님 저 근데 스킨이 없습니다 스킨이 없어서 제가 아 스킨이 없어? 네 모델은 근데 약간 좀 갑옷이라 흰색 검은 느낌이 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꿔 빨간색으로 합시다 드레스코드가 전 없어서 드레스코드 빨간색 호대카이저 잘하잖아 50 화장실 갔다 올게요 검 흰으로 간다고요? 검 흰? 빨간 빨간 빨 흰으로 가자 빨 흰 빨 흰? 빨 흰 아 빨 흰 좋아 음 오콩? 터륨 녹톤 오콩은 박콩인가? 오콩은 덩글콩이지 박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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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콩 아닐 것 같은데? 직박이 형이 박콩 밖에 할게 없네 박콩인데 탁박콩 탁박콩? 정글박콩 아닐까? 아니면 내가 탈진을 갈까? 그 외에 다 박으면? 그 외에 다 박으면? 그것도 좋지 그것도 좋지 찔찔 찔찔 아 뭐 어떻게 들어 이건 실발 초록색 탁박콩 어떻게 가는거야? 난 포기했네 정글박콩이네 박콩 박콩 맞네요 칠호 안걸렸네 이 새끼 칠호 나 지금 열받았어 나 지금 열받았어 박콩이야? 엉박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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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어? 미루어질 수업에 무엇을 할까? 엉박콩 여기 뭐 왔다 이거 뭐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엉박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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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먼트 선생님 탑인거 아니에요? 저 AD룸 방어론 들었는데 왜? 방어론 들었는데 이 친구는 맞아잖아요 아 하지만 미니언한테 감소되어 미니언이 33태였어 오케이 오케이 저 안 나갈 예정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나갈 생각 없어 내가 또 선생님한테 센 메일을 맡겠네 우엔이랑 못 오면 누가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바라는 사람 어 이거 와드 어 뭐야 이거 내 와드 바꿈 어차피 저는 나갈 생각이 없긴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엉박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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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와드가 없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안다 이미 전파를 한 번 맞아 한 번 맞아 봐서 무슨 맛인지 알아요 메인 엉박콩 employ 이렉 줘야겠다 frågor 어? 뭐야 아 심 мы против 우리는 우리는 남기 본인 hebben ーン sind 모공이 아마 버버드 이런거 할거에요 끌케면 안될거라 탑미드 살짝 조심하시고 아아 모공 이제 적 레드쪽 있을 타이밍이거든요 마나 다 썼다 럭스 럭스 마나 얻고 이거 여기 우리 싸움 할게 여기 오공 피해보탈 되고 저 뭐라요 럭스 마나 도 없어 발굴 끼는데 그레인 더 빨라요 안 놔두 안 놔두 죽는데 죽어 이거 오 잠깐만 이거 나이스 나이스 와우 아이씨 아 내가 너무 많이 맞았다 아직 죽을 수도 있는 지금 오공 이거 치고 있어요 오케 근데 우리는 원딜킬 저쪽은 럭스킬 Greece 이덕 cs 10개 차이 이덕 cs 10개 차이 괜찮아요 전 19개의 차이 나거든요 이거 들어갈게요 빨리 스킬 10가지 맵은 오공 직갔다가 다시 이쪽도 올거에요 지금 아래쪽이 있다고 생각하죠 또 한 번 럭스 럭스 오공 어디쪽으로 나가있지? 오공 아마 직갔다가 이쪽 가 있을 타입인데 이제 이쯤 칼날구리쯤 와있을거야 아직 없네 여기 오공 여기 보이죠? 자 갑니다 럭스 봐요 상체야 바텀 싸워도 안가고 안가고 오공 여기 뒤 럭스 잘하면 안가고 뒤로 한번 돌아가볼게요 오공 탑 오공 탑 오공 탑 저희는 안 보여요 저희는 안 보여요 저희는 안 세요 럭스 한번 들어 보자 오케이 다이브 칠수도 있겠다 오공이 여기로 빠졌어 집 갈게 직스 따라온다 이리로 가자 이리로 매니치가 몰렸나 그맨어치기 있으면 좋으니까 나 이거 먹으면 못래? 저리 미드 한번? 럭스 갑자기 귀가하네 나이스 맛있다 럭스 통금 있는 듯? 갑자기 귀가하네 맛있다 맛있고 보훈미척 여기 여기 돌차리에요 우리 사릴게요 바텀 확실진 않아요 먹고 위로가겠네 아마도 다나얼타이밍이고 전령타이밍이라 저쪽 육렙 어? 거 빠짐 오케오케 5봉 전령 쪽 슈퍼 도망가기 빠짐 여기 5봉 갑은 주도권 없어요 우리 6렙 원제됨? 저거 할 때 구애밉도 안내여 원바 6렙 먼저 가 이거 빠졌고 네 어 한마리 됐다 이제 난 조금 걸림 난 6렙 되고 갑시다 구애밉 쎄가지구 주져 주져 이거 안 돼 싸우면 안 돼 나 6렙 나 봐서 들어갈게요 에이 사베 깔, 사베 빨 수도 있겠다 사비나 미드에 깔 여기까지 2점 빠졌고 2점 빠졌으니까 바로 들어감 오케이 아 여기까지 5렙 위치 안보이면 아마 탄미드 근처에서 전령풀 깎고 올 것 같긴 한데 집에 갔다가 바텀 갈 수도 있겠네 빠짐 위치 파악이 안 돼 칸트루 미스 바텀 와도 어디에요? 바텀 없어요 어 어 아이전 아이전 리드 아드 리드 어디였어? 여기 리드? 직스? 오 가방 안 보여요? 어 여기 여기? 이렇게? 로맨 로맨 내려가요 로맨 내려가요 로맨 로맨 내려가요 말씀 드렸습니다 라곤 로맨 오 안 돼 저거 안 죽는다고! 아아 너무 간지러워 몸이 간지러워 안다 안다? 다 다 다 다 아 내가 또 여기 피가 박아놔가지고 아 좋죠? 아 좋았다 나이스 안다 준줄? 신의 한 수였죠 아 좋았어요 녹탄 이지리얼 죽었으니까 쭉쭉 밉시다 이지리얼 죽었으니까 용칩니다 아 전략 탑에 깠어요 탑에 깠어요 탑에 깠어요? 아래에 들어가 나 용 보였기 때문에 이지리얼 아마 안죽아요? 나 살면 이득 살면 이득 안죽아 안죽아 어색 이지리얼 올라가 싹 빠질게요 예 나는 궁은 탑에 써야겠다 탑 너무 적어 그 얘기 신기하다 탑 근데 와도 못잡아요 즈피 그앵 너무 잘 캐서 오 뭐야 문방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녹탄 궁 언제옴? 나 궁 28초 네 28초 어디갔지? 5초 4초 4초 미드로 가나 보다 나 궁 있음 한미드 근처에 있음 오궁 적 정글 따라서 한번 호응댐 보였나? 오궁 정글 안 나간다 나 여기서 직감 오궁 여기 오오오오 오궁 온다 나 보고있어 여기 보이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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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스 여쿠어 멕카하는데 우리가 탈었다 캔슬했어요 캔슬했어요 오오 잘했다 갯투코 맞는 중 나 탈타 나 텔타? 오케이 오케이 ㅅㅂ ㅅㅂ 힘들지 궁은 빠졌어요 궁은 없습니다 근데 무척 강해요 어 그앤 이 새끼 내 점수 하하하하 열반데? 하하하하 어 뺑겼어 아 짜증나 아 스트레스 먹는 거 뺑기는 싫어 하하하하 오 뭐 자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앤 미드감? 탈프 끝났다고 죽음 탈프 죽어야지 타형당했어 그앤 그래도 막댕이 막았다 내가 죽긴 했지만 미드 한번 가볼게 그앤 또 타봤어 하하하하 궁윤 와요 누가 타봤어 그앤? 그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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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레슨이 강력하시네 선생님 오공 저기 나 궁 25초 도봉구 직니기 감? 도움이 밑에서 올라갈 수 있어 이들이 없어 지금 도움이 안 보여 도움이 안 보여 위험하다 로고 아니가면 안 돼 전멸 빠짐 칙스 아아 도움이 혼자 먹나? 그래 오케이 성파이스 전령 때리겠다 저기 우원박 바텀 밀어 내가 바텀 다위로 가줄게 어 미드 나 궁 있어 근데 우리 좀 안 될 듯이 우리 다 있어 나도 직각 가요 난 아니라고 역시 너무 어 쉽게 샀다 직수 바텀 왔어요 아아 이즈도? 괜찮아요? 전령 쪽으로 가요 아니면은 밑쪽으로 해야지요 일단 바텀 갈게요 퇴폐량 높은 궁 있으니까 밑에서 하지요 전령 갔다 오케이 트위스티드 오케이 제가 미드 있을게요 자 이즈스 아래 아 나 틀고? 와 왜 이렇게 쎄 죽어? 별로 안 쎄 죽으면 곤란인데 아 근데 전령 갔어요 스틱이 없죠 나이스 나이스 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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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이 없는데 어 모델 나이스 커버 바로 을 때려야 되겠다 이거 미드 밀어주세요 눈치께요 아 모델 이렇게 돌아가시겠네 저거 내가 미드로 같이 안가서 온가? 어 이러면 욕 못먹은데? 내가 했잖아 리퍼로 가요 제가 오브 나 궁은 없어 오브는 그 납치는 가능하긴 하거든요 리퍼도 없는데 리퍼도 없는데 내가 했잖아 리퍼도 가요 제가 오브 나 궁은 없어 리퍼도 없는데 리퍼도 없으면 리퍼도 없앤 리퍼도 없앤 리퍼도 없앤 실 dissipated 도망..차..어우 살았다 나이스 아 이동 많이 받나잉 어 또가? 어 죽는다 죽는다 자 원방기 빼야되요? 어 잠깐만 다시 다시 가는가 아 뭐야 어? 호준아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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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피해 피해 이제 피해 이제 피해 이제 피해 까비 나이스 라이브 나이스 라이브 직수 간다 타워 또 왜? 여기 달 나이스 라이브 오공아래? 오공아래 누구를 데리고 가는게 좋을까? 근데 왜? 왜 후에는 힘들면 특.. 어 저기 뭐야 직스 같은 데꼬와도 좋지 않을까? 직스나 다른 데꼬와도 직스나 이즈 데꼬와면 니가 잡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럭스도 좋고 저도 좋고 5군, 2, 1, 5군 보자 5군 보자 안싸워? 안싸울 것 같아요 자 지금 안싸워 나 궁 온 그웬 이데일도 싸우는 거에요? 저 못일 것 같아요 이데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궁이 없어야 하는 전제에요 근데 아 진짜? 그웬 궁? 그웬 일로 들어오? 지금은 궁이 있을 겁니다 여기 근데 애들 다 들어왔어요? 그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웬 그웬 빠지긴 한데 W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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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안좋아 우리 상태 안좋아 오우 나도 줄걸 그웬 골카서도 그거 킬로 씹을 거라서 그웬 오면 제가 탈진 걸게요 나 지금 열받았어 그.. 크다가 그웬 없는 곳에서 제가 궁씨고 하나씩 이거 이런거 이런거 나 궁 있거든? 오케이 날 막지 못할 여기 와도 체크했어? 응 여기 와도 체크했어? 응 여기 와도 체크했어? 아래 볼 수 있어요 뒤로 들어가서 여기 여기 오고 욕 나오고 욕 50초 2댁 차이 나네 절대 못 이기고 어? 은 안보여? 어? 아 직스 저런거 보고싶다 흠흠흠 히드비세요 나 지금 열받았어 고앤 안보여요 타벤? 아니요 역삼 고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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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살면인데? 어? 아아 아아 저 죽었습니다 고앤 막치를 못 할거 같은데 우리 갑자기 녹턴이 갑자기 녹턴이 갑자기 잡을 수 있을줄 알았어 아무도 안보여 근데 쑥 들어왔는데 뒤에 다 있어 안보여서 쑥 들어갔는데 뒤에 애들 다 있어 한알만 어? 한알만? 두알먹었어 아 누구도 날 막지 못할 누가 쳐볼까? 안되려나? 딜이 안나오지 않을까요? 그니까 딜이 없다 탈탔어요 그건? 네 따라와 certo LILT 혼나 지금 시하잡는거 아니야?... 그응 어 혼자있다 그.. 다른 쪽으로 무대를 찍는거 같네 전멸수 어우 나 뭐야 이거? 오 나이스 잘 살았다 아 슈퍼 열매라서 슈퍼 열매라서 멀리 뛰셨군요 슈퍼 열매라서 아 여기 와드네 나 궁 있음? 요양을 잡는건 한번 잡긴 해야되는데 구웬이요? 구웬 피읍 있음? 네 피읍 있어요 내가 붙어서 잡아야되는데 초시계도 있고 그럼 내가 그거 해야되나? 피읍 방지? 와 딜 안들어가는거 봐 구웬 미친 구웬 미친 구웬이래 혼자서 파밍하는것들 끊어야되는데 원방이 이거 레드있어요? 레드 드세요? 네 그럼 내가 다른애를 데리고 가게되면 오 고웬 여기도 뭐해? 다른애를 가게되면 구웬이 있는 4대사 싸움을 이기실수 있을까? 못이리죠? 우리 안싸워주는게 맞지않을까? 스페랑 나있으니까 이거 뭔가 나중에 한타 한타를 꽝하게 내면 그럼 그냥 온다 이거 밀까? 한타 못이릴거 같은데 아 궁 쓴다 불 껐어 안들어가 아론 막았으면 됐어 오케이 여기 와도 다있어 직박영 직박영 직박영은 할만함 직박영은 할만해 직박영은 할만해요 빼면 이대 상대도 어차피 안찼어요 나이스 계속 직박영 데리고 들어가던거 할게 저 이렇게 오브젝트 싸움이 있으면 직박영은 데려가 직박영은 좀 만만해? 싸울만합니다 만만한거 아니고 싸울만합니다 솔직히 사울만한정도 아직 템차이가 미스해갖고 찼나?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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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잡겠는데 오오오 아 좋다 다맞였어 다맞였어 나이스 아 아 그래도 괜찮다 오오오오 용사 10초 그래도 궁 야무지게 들어갔다 미프고 박치기? 위드 밀고 용 30초 나 짚어서 위드 밀고 이거 가도되게 이거 잡자 이거 너무 오바했다 잡겠다 잡았다 용사 와 팀 많이 좋았다 우리팀 나이스 졌 우리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바로 용 바로 돈이 좀 많긴 한데 빨리 먹고 가면 돼 505면 진실방으로 데리고 갈게요 여기 와도 나이스 나이스 나 아직 큰 맘밖에 안 죽었어 나 강타 없어지고 나 강타 없어지고 아 괜찮다 고앤한테 써버린 아 아 돈 쓰고싶다 저런건데 돈 너무 많아 네이브 많다 믿어 받아야겠다 탑도 궁운 싸워 저쪽 구앤 적 있다 싸우자 이제 싸워 오 뒤에 구앤? 이겼어요 직파경은 아 내 포장캔 안 좋은데 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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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아 아 내가 뒤에 봐줬어야 돼 네 펜타킹 같은데 아 내가 이쪽으로 갔어야 돼 펜타킹 안 줄거야 안 줄건데 안 줄건데 안 줄건데 아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히 오리프탑 파괴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하 면역이라 스킬이 안먹힌다고 나 들어와서 꾹 한번 먹히는거나 네 안에서든 먹힙니다 오오 오 오 오 예스 CCC로 혼내줘야 됩부네 왜 이거 아 보기로 고고고고고 우 자랑 좀 안에선 먹힌거 아니야? 네 안에선 먹힙니다 CCC로 혼내줘야 될 것 같은데 와 공도 잡고싶다 진짜 너 어 고고고고 핵핵 공 있으면 고 안보여 어딨어 얘들 아 웃긴한데 구앤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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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즈있어? 나 피 없구나 아 저런 싸움 될 때? 구앤맞아 싸움 될 때? 그까지 가 쫓아봐 킬 볼건데요 못 봤을 때 나이스 잘치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 이거 가짜인가? 탈찜 저 그 외는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니가 잘 붙어서 나이스 오 나이스! 세패랑 노편이 시시키룩 혼내줄꺼야 맞아 투시키룩 탄밀고 있긴 해 나 집깎여 나 체력 너무 없어 도망쳐 감자 새끼라 도망쳐 나이스 나이스 용돈 들어가요 thank you 아우 씨 나 궁 있어? 궁으로 풀려달래요 이 궁 써달래요 이 궁 써달래요 오 발räs이 어우 아프라 금탑 발원용 1분 4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발원용 저 그냥 붙어야겠는데 저쪽 발원 엄청 빠르잖아요 내가 길을 알아라 용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자용이긴 해요 자용은 좀 맛있긴 한데 오공은 제가 데리고 들어갈게요 오공을 꼭 안 데리고 오공을 빨리 녹여도 되고 구웬 막으러 가자 저희 용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철수 형님 있으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구웬 막으러 가자 구웬 있죠 뭐 어떻게 아무거나 해 우린 다 보여가지고 구웬 빠졌다 용 쪽 갔어요 상대 여기 와드 어 이거 잡자 구웬 저기 구웬 구웬 여기 왔는데 구웬 캐릭터 써? 오우 구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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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구웬 아아 구웬 Charley 여기 tetra 왔을 때 구웬 봤으면 됐었는데 우리 아 내가 좀 멀었어 죽으면 끝나겠다 여기 있었어요 풀 썼다 돌아가셨다 한 턴 있지 않을까? 아니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엔 이제 다 살아있어서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저런 여기서 그냥 구앤받으면 됐는데 아쉽다 하나 랩 가상 아 근데 아까 어떻게 해겼냐 진짜 한 판 이겼으면 한 수 물러주네 근데 아 나 이제 탈진 나왔을까 오케이 오케이 한 수 물러주 고맙긴 하지만 그냥 죽이셨었던 건 나쁘지 않았을지도 오케이 우리는 원코인 없다 깨달지 모르겠네 구헨은 그냥 1순위로 죽이긴 해야 되는데 구헨한테 너무 오르빨리다가 또 직수나 이러는데 마주가 아프니까 옥? 어후 교회는 온다 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칠 거예요 바로? 자 바로 칠당 함 보자 앞에 쪽으로 가는데 나 뒤에서 궁각봄, 나 궁있어 숨어있나 보다 뭐할까? 칠까? 어, 친다, 친다, 친다 끄고, 끄고, 와 진짜 빨라 불 껐어 나이스 굿 와 궁도 메일 돌았다 와, 다 잡았다 나 수수천사 구앤만 구앤만 이제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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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상대가 먹었다 괜찮나? 목숨 여명했다 우리 미포풍 좋았다 좋았어요 와, 근데 구앤이 죽질 않네 어, 죽지 않은데 구앤이 죽질 않아 어, 잠깐만, 선생님 오오오오오오 혼내줬어 혼내줬어 인사 대신 하하하하하 요거, 요거 먹어야 되는데 나 지금 열받았어 호악! 요거, 요거, 요거 어떠세요? 어, 쟤에 갈게요 나 궁 10초? 아씨 형님 귀찮게 하네 이걸 끝내 미드로 미드한다 무서운다 막아야된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잘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들어가면 자 한번 물면서 들어가요 나 탈킬 없다 나 뒤에서 굵고 갔고 구웬이 들어와야지 이거를 내가 물면 구웬이 안 죽겠어 봐봐 팝팝 나 지금 열받았어 아 오공 데리고 와도 되겠네 오공 데리고 와도 되겠네 오공 데리고 와도 되겠네 오공 데리고 와도 되겠네 들어갈까요? 오 가도 돼? 갖고 있나 오공 데리고 와도 지금 내가 막아 못 나온다 이건 좀 먹자 우리 아 잠깐만 뭐야 포시미인데 뭐지? 뭐지 이거? 못 끝내려나? 끝내기 힘들지 않을까? 이거 한번 미드 쭉 밀어봐도 돼 미드 쭉 밀어볼까요? 구웬 없을 때 끝내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서 솔직히 말하면 나 궁으로 바로 붙을 수 있어 아 아까 그 이즈를 잡았어야 했는데 이즈 까비 나 이즈에 궁 쓴다 그래 그래 끝낼 수 있겠다 아 구웬 탈초인데 이것만 밑불 열먹어도 되고 욕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욕먹으러 가져가면 오케이 탈탔다 구웬 탈탔다 집 가야 돼 집 가야 돼 집 집 집 집 공격 이 부분은 잡았다 저게 낫거든 그윈 잡아 그윈 잡아 그윈 잡아 이 친구 어? 그윈 쫄치면서 용으로 가자 나 궁 3초 나이스 나 이거 진짜 핵강 아니야? 나 이거 오겅한테 간다 아우 아우 어 이거 그냥 미드가면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끝낼 수도 있어 끝낼 수도 있어 그 맨 죽어가지고 우리 될 것 같은데? 이 직스가 수성운에서 안되나? 어이구 아프다 나 죽나? 아 죽었다 어? 범벤용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가자 미팅 가자 미팅 가자 민팅 가자 탈 찍었어요 탈 찍었어요 그냥 이제 이거 그 외에는 26초 잠시만 다 취소될까봐 그 외에는 17초?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다이다이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 그 외에는 13초 여기도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 외에는 9초, 8초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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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웜 바로요. 나 분이 스타드가 아아아아아아 모테카이저가 아니었더라면 아 답답해 모붕이 답답해 바로임나와요. 탈출이 설마 이지고? 자 갈수가 없어요 살았어요! 자 갈수요 나이스! 잡았다! 이것도! 이것도! 때리면 되요 원방님! 어차피 가인이 있어요 원방님 가인이 있어요 아 잠깐만 홈런을 해버리셨는데 여기여기여기 우리 집으로 왔어 집가야돼 나 집으로 왔거든 막으러 따라서 어어 어어 아 잠깐만 잠깐만 공포 안당했다 이러면 제발 제발 선생님 나이스 아 뭐 LCK야 지금 LCK하고 있네 우리 어떻게 되나 바론치나? 어떻게 해야되나? 바론은 놓칠거 같은데 왠 나오면 우리 저거 물릴거 같은데 상대가 왠지 윗모부님 치긴 쳤는데 상대가 우리가 치까? 바론? 상대 못먹으러 올거 같은데 나 궁있고, 보이면 그냥 물어버리면 돼 어디 있을까? 우리가 바론치죠, 우리가 빨리 치죠 그거는 일단 나오긴 살펴놨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와드, 아 와드있다 탈진 15초 클레넨트 가실게요 나 딜 많이 나온다 이제 없어 저쪽 일단 원반기 너무 많이 맞아요 물어버려 이제 없을 때 그냥 나랑 특혜랑 한 번 다녀와도 계속 거치고 싸우지 말고 내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 나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 원치든지 날아갈 수 있어 잡았죠? 어떻게 할까? 출사 이제 한 번 밀고, 저런 것도? 뭐? 여기 들어가면 되겠어 나 직스를 물게요 직스가 좀 아프게 직스 어... 직스도 아파요 직사에 왔다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알리 직가니까 눈치 안채게 대치만 우리 알리 숨어있다 상대 이제 바론쪽 들어간다 시야 없어가지고 상대 기분 좋을 듯 여기 와드 억제기 재댄성 알리 악재요 알리 악재 아아 레고 맞다 레고 레고 할게 없네 이거 거의 무한 이거 해 이거 해놓은거 같아 오공 위로 간다 오 이거 오공 물도 죽여버리.. 아 진짜 오공도 저희가 쓸게 로그를 쓸게 피워 라인은 저희가 더 밀리고 있거든 전체적으로는 좋아 좋아 아 나갑고 꿀밤 그웬 이거 한번 물어도 되겠는데 물어도 돼 물어도 돼 싸워? 궁 썼다 앞라임 안 들어갔어 일부러 그만 따라가 나 탈진이 있어 그웬 들어온는데 그웬이 멀쩨어 그만 따라가 시바아악 어어어어어어어 아 누군다 빼야 돼 빼야 돼 2피 없으면 우리 힘든데 근데 괜찮아 괜찮아 런거기 탈진있지 나 탈진 있어 그윈한테 쓸게 나 궁 10초 억제기 하나 줄까요? 음 싸워도 되고 자 아 이거 어떡하지 이번엔 막자 여기서 나 궁 쓰고 싸울꺼야 간다 집스 아 근데 너무 빠르다 뭐야 한 두들 먼저 했는데 끝난거 아냐 4병 어떻게 된거야 뭘 그냥 구애인이 한두 두대 없으시던데요 아 팝팝팝 아 어쩔 수 없었다 이기가 너무 힘들어 선생님 사사삭 두두둑 너무 허무해 아 팝팝팝 사사삭 사사삭 아 간다고 간다고 했잖아요 간다고 했잖아요 하하하 분명히 집에 간다고 했는데 사사삭 집이잖아요 잘하네요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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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히 주무세요